일단은 봐야죠 어 토리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책은 느낌표 앞에 하시고 우윤님 어서오세요 게임 끝나고 매일 카키 채널에 올라가요 일단 가볍게 한판 시작해보겠습니다 맵을 알아야 되니까 아니 그 느낌표를 앞에다 붙여야지 앞에다가 앞에 느낌표 출책 네 최주영 ト natuur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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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님 어 움직인거 다 까먹었대 어 움직인거 다 까먹었대 으흠 우윤님 으흠 우윤님 이거 닌자 닌자도 있으니까 세면에서 다니는것도 조심해야되요 한방에 죽거든 아니 근데 저 지금 바까먹었거든요 에 어 근데 지금 뭐 그러고 보니까 우윤님 목소리가 잘 안들리긴한다 어떻게하면 내 닉을 잊을 수가 있지 아 엄지님이시구나 칼을 갈아 봅시다 그님이 안녕 F11 한번만 눌러주세요 F11 한번만 눌렀는데 뭔소리에요 네 왜요 왜 누르라는거야 F11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희 단둘이 있네요 어떻게 할까 아 칼찍이죠 다는 칼찍이죠 칼찍 아니에요? 복수자에요 복수자 어 그렇구나 난 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뭐 뭐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 뭐 이건 어떻게 하는거야 아 에? 아 아 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안되는데? 관계없어요 이거 이거 어차피 윈도우 공유가 안되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해야되거든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야 몰라 이런 광고 싫어 아 에? 이거 어떻게 하라는건데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건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모으는건가? 아 그거 돌 치운 다음에 약간 수상한 수상한 발판같은거 한게 있을거에요 그거 아 발판 아 이거구만 아 이거구만 아 아 발판이 뭔지 모르겠다 두개 찾았는데 하나 더 찾아야되는건가 됐다 아 아이 발판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재미가 없여 미니게임이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안해 안해 에이씨 안해 아 이거 두개를 찾는거구나 색깔이 색깔이 다른가? 아 이거 발판 보면 테두리가 약간 더 찐한 애들이 좀 있어요 어 근데 몇개를 찾아야되는거에요? 세개를 찾았는데 안되네 가장 재미없는 미니게임 하나다 가장 재미없는 미니게임 하나다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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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온니코아 안녕하세요 어 어 뭐 왜 우리가 활동을 안하실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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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구 이거 귀여운 목소리를 못듣고 있구만 잠수산시장님이신가? 네 뭐야 더위로... 더위가 있어? 여기 들어가봐요 여기요? 안들어가지네 오오케이 확인 나린님 네 애초에 제가 오리여도 여기있는 지금 오리직업들이 오리랑 닌자밖에 못들어가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오리만 들어갈 수 있는거잖아요 오리인지 확인하려고 그러는거에요 뭐야 아 밑선승 도돌새가 이긴거구나 아닌데? 우리가 이겼구나 아 아니요 밑선승했어요 저 그냥 아무도 안죽였거든요 아 밑선승하려고 한번 보고싶어가지고 저희 밑선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밑선승하기 어렵죠 원래 그전에 끝나기 그저기 끝나 그전에 끝나기 마련인데 자 어서오세요 오우 사람 6명 뭐야 어? 나린님 네 투명어리 빼고 펠리칸 넣죠? 투명어리 빼고 펠리칸 넣죠? 펠리칸 펠리칸 아 나 그 PTS 기호인데 펠리칸 제말려 펠리칸 넣고 물 빼자구요? 투명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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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어리를 빼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안 들어오시나요 자아 들어오실 분 얼른 들어오시구요 패션님이 언제이신데 패션? 패션이 어디있는데 패션이 어디있는데 패션 패션이 어디있는데 패션? 패션이 어디있는데 아니 패션을 봐도 저라구요 바보 근데 아이디아 칼을 갈아봅시다잖아요 지금 파란색에 이 후드를 입은게 딱 저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음 맨날 맨날 이러고 들어오는데 그래요? 패션이 딱 봐도 저잖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좀 신경 좀 써줘요 아 싫어요 신경을 어떻게 써요 신경 써도 잊어버리는거 어떡해요 휴대폰 계정이냐 난 계속 전장차고 올텐데 음 우리 우유님의 귀여운 목소리를 실시간을 못듣는게 참은 아쉽구만 아쉽구만 고스나리 우유에요 아아 아아 맛없겠다 으아아 더 들어오시는거 아닌가요? 파란색깔 아닌가? 민트색깔 우유? 뭐야 엘링크님이 바로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엘링크님이 안들어오시는구만 누구세요? 지루키테테키테이루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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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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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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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네 누구신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뭔가요? 트위치님 네임이 뭔가요? 멘티스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매.. 매월? 매월 매월님 매월님이 계셨나요? ㅋㅋㅋㅋ 밥 진짜 먹나? 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이님 없는거 같긴 한데 나 한번 시작해보죠 뭐 네 그냥 진짜 음 나랑 딱 맞는 직업이 걸렸구만 음 나쁘지 않아 어 아 시끄러워 가린님 가린님 네 저 재미없는거 몰렸어요 뭔데요 칼찍인데 재미가 없어요 하지마요 오지마요 진짜 재미를 찾을게 있는 직업이잖아 9, 8, 7, 6, 5, 4, 3, 2, 1 사짱거리 사짱거리 죽여! 우유님! 우유님 안 돼! 잔나 아니죠 와 이 혀람이 지금 나린님 그거 알아요? 뭔데요? 제가 방금 초 세웠던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들 키쿨 다는 소리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미 다 풀렸어요 지금 이미 다 풀렸어요 키쿨 그렇게 장난치고 시키니까 그 시간에 미션이라도 하나 더 하라고요 미션이요? 미션이라도 하나 더 하라고요 새로운 맵을 하는데 나린님 왜요? 아니 칼을 바로 칼을 갈아 봅시다님이 갈렸잖아 칼을 갈다가 자기가 갈려버렸어 오오오오 라임 죽였다 좋아 그래서 어디서 발견했죠?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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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이거 분수면 분수는 아니고 닌자 가능성 한번 의심해봐요 이거 빨간색깔이 오리만 다닐 수 있는데 인건 알지 이거 빨간색깔 빨간색깔 여기로 지나간 거일 수도 있어 다닐 수 있어 다닐 수 있어 오리면 다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아뇨 아뇨 못 지나가는 오리 있어요 궁기반자 못 지나가요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어 드디어 들린다 우유님의 목소리 좋아 우유님의 목소리가 우유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우유님을 달다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야 야 진짜 나달았어? 너? 우유님의 목소리 들리자마자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아 잠깐만 저거 나잖아 내 색깔이잖아 잘가시오 우유는 맛있습니다 그렇지 우유는 맛있지 맞아요 우유 많이 드셔서 건강하세요 뼈 튼튼 우유 아 우유에다가 우유는 맛있었습니다 오 눌릴뻔 했어 아 나린님 저건 저건 호출이에요 알아요 저 미션인 줄 알고 왜요 넥서스 신민지 해보셨습니까 재밌습니다 뭐라구요 어떤거 넥서스요 넥서스 뭔데요 그게 좋아요 엄지님 엄지님의 현재 상황 엄지님의 현재 상황 칼을 가린게 아니고 칼이 갈렸어 좋아요 나린님 나린님 네 지금 오니까 나린님 뭐 나왔었어요 저 당근 나왔어요 뭐요 저거 나오는 채소가 다르거든요 채소가 다르다고요 아 그래요 네 나린님 뭐 나왔어요 저 당근 나왔어요 아 저는 뭐냐 이상한거 나왔는데 나무 나무가 이런거 나왔는데 나무같은거랑 간장일거에요 그래요 어 컵패드 첫번째 보스 어 그러고 보니까 컵패드 안아주게 됐다 컵패드도 한번 해야되는데 여기가 주말에 시간이 나와가지고 컵패드를 못하는 어 뭐야 토마토도 나오는구나 해기나 하러가자 게임에 잠깐만 다른거 뭐 나오는지 좀 보자 토마토 나나나나나나 일단은 지금 같이 다니려고 하지 않는거 보니까 닌자는 아닌거 같애 닌자는 아니고 아 나 이게 제일 어이가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를 이걸 집으면 되는거야? 아니잖아 빼가지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야 치워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렇게 치워줘 뭐 어떻게 하라고 맞추는 이렇게 하는거 아니잖아 다시 집어넣는거 아니잖아 반대잖아 따강 하나를 뭐 더 찾아야 된다는거 같은데 없어 뭘 찾아야돼 지금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잉무순니 아 귀떡냐님이 닌자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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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우윤님 펠리칸이었어 다 달하다 되는거였어 아 우윤님 펠리칸 아니 한명은 목소리 아니 한명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죽고 아하 한명은 목소리 어디선가 어디선가 저기 우리 우리의 하나타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 착각인가 뭔 소리여 아닌가 아 제 목소리 아니고 에 제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들리나 목소리 들리나 목소리 들리긴 하는데 작게 들려요 내가 작게 됐나 아 근데 줏립 두명인게 오히려 더 나아요 우리 두명인게 보다 줏립 두명이 더 낫지 지금 우리 닌자가 한버간에 걸려봐봐 이건 줏논다고 거의 됐어 일단은 제가 방장 한번 넘겨드릴테니까 약갈라게 설정하실 수 있는 분 오케이 자 또 괜찮고 우리 칼을 갈아보시다님께서 칼이 갈려 갈렸던 사건에 대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데 신분 도영범 신분 도영범 신분 도영범 신분 도영범 신분 도영범 뭔 도영범이요? 오케이 도영범 넣겠습니다 암살자 역시 날인쇼꼬님 오셨구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직 두명으로 해야겠네요 야 우리 이직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명 뭐 뭔가가 필요하지 그래 45년자 쓸데없는거 좀 넣어줘도 아 쓸데없는거 한두개만 아하 또 제가 또 칼을 갈아 드립니다 아니면 갈아야겠구만 근데 맨날 죽잖아요 맨날 죽잖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유님은 우유는 맛있겠습니다 라고 되어있잖아 우유는 맛있겠습니다 우유는 맛있죠 맞아요 우유 맛없는데 그냥 억지로 먹는데 근데 왜 아이디가 우유에요? 어 초코 뭐라? 요? 음 어 아 난 설정을 제가 안했어요 왜 저한테 바보라 그래요 아줌리스 오케이 알겠어요 줌잇 줌잇둘 줌잇둘 오바쓰보 누가 그랬어요 우유님 오오 왜요 우유님 이제 우유 우유님을 우유나리라고 병칭을 하겠노라 우유님께 나리라는 호칭을 하사하겠노라 받으시겠는가 왜 고수나리님 고수나리님 왜 당신이 먹대로 정하시도 새 아이디는 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뭔소리에요 하하 설명이 약간 이상 있는데 카스바리 설명이 약간 이상 있는데 왜 룰루소리가 들린거 같지? 무우 아 진짜 뭔소리에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샨들리기한테 드렸어요 잠수산시장참이야 이거 가자 자 이제 제대로 해볼까 으 자 쓸데없는 지고에 걸렸고 이제 추리를 해볼까? 음 범인은 일단 이 안에 있어 잠깐만 아 잠깐만 범인은 일단 이 안에 있고 누가 범인인지 찾으면 돼 어? 다리님 네 비둘기 있어서 뭉쳐 다리는 안 돼요 그렇구나 진짜 홍님 응 아주 좋아요 어 가방님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 인기 어 잠깐 뭐야 뭐 아무도 없었는데 저기 갈 수 있구나 와 됐다 야 카라아 티어해 티어 먹을래 갑자기 우와 증론지 났다 우와 우아 증론지 났다 일단 폭탄 관리 와 폭탄 광 있었어 폭탄 광 와 반년만에 왔는데 네 생각나는게 곧씨내리밖에 없죠 이런 인싸 아 누구야 도망가 제가 한가지 봤습니다 우윤님이 검은 연기 속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유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찬딜님 폭탄에 죽으시겠네요 네 폭탄 몇초 남았어요 참고로 아 아 저 폭탄 없거든요 근데 근데 우윤 우윤님이 우윤님이 방금전부터 수상해가지고 대기실 갔는데 갑자기 우윤님 검은 연기 속에서 쑥 나오는데 갑자기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우윤님 폭탄 아니요 비둘기 아 제가 연기 속에서 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비둘기는 척살해야 합니다 확실한 정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너무 확실하다 네 그리고 우윤님 우윤님이 우윤님이 연기 속에서 주구냐 그거 아무도 몰라요 자 리클만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쓰다리님은 누구야 유튜브도 잘나가고있을 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유는 맛있어요 맞아요 우유는 이제 신과 함께입니다 맞아요 신도 우유를 마십니다 아 제가 나린님 이중과 함께 해줄 수 있네요 뭐라구요 어 배드님 우리 가방님 동생 배드님 유튜브는 어떻게 계속 구독하고 구독중에 계시는거죠 아 펍을 아니다다 그럼 아린님 아린님 제가 방금 전에 무언가 들었습니다 뭔데요 빨간분이 이러면 좋은데 라고 하는걸 들었습니다 에? 누구한테 빨간분이 이 빨간분이 지나가면서 이러면 좋은데 라고 했어요 아 빨간분 가죠 네 아 근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러면 좋은데 라고 여기 있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첫 편집하겠습니다 잠수해요 와 여기 중에 누가 폭탄이 가지고 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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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잘가요 미안해요 찬디림 갔겠다 누구한테 폭탄이 있었어요 찬디림 갔겠다 저 저 위치는 찬디림이 갔겠다 아니네 찬디림 안갔네 나인 쪽군님 가셨나보다 와 죽는 줄 아네 어 뭐야 찬디림 어? 나이스 왜지 존대 야 왜 죽은거야 아 이게 이게 우리가 1점수 채웠고 유튜버님을 기억하는건 딱 한가지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우승자 닌자라는 배틀그라운드 우승자 네 알아요 닌자 아니면 두명을 어떻게 같이 써줘? 그쵸 응 제가 그래도 은인분들은 기억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좋아요 왕관?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시지 왕관이요? 요즘에 갑방송 되게 많이 하는데 유튜브도 편집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많이는 안하지만 어쨌든 풀영상에다가 가끔 가다 편집하고 세 채널 지금 준비중이어가지고 리뷰 채널이라고 안될거 같으니까 에에에에에 주로 애니 리뷰를 할거 같은데 이것저것 만들고 있습니다 하하 어떻게 후쿤님 성적상 이거 왕관 안주면 떼을거란 말이에요 이거 야 우리 이제 리틀버니님도 어른이 날에 가시는구만 어 금강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금강불개 금강님 오시자마자 제가 날이라는 호칭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부터 금강님은 금강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링만 바꿔 보고 오겠어요 막 근거적이다 초 6이었죠 그런가? 방송 2년 이상 밖에 안했는데? 지금부터 트위트 자주올때면 소다학기 평년이었다 자주 놀러와요 고시나리 오시면 출석체크도 한 번 해주시고 가끔가다 여유있으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우유나리님 역시 최고입니다 누구세요? 하자한걸 그대로 받으셨어 시험중이라서 시험 화이팅 고시나리가 언제든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 언제든지 기억하니까 가끔가다 심심하거나 머리 아플 때 한 번씩 와가지고 고시를 한 번 들어오셔서 리뷰 채널 공식적으로 방송 시작하게 되면 이름이요? 이름 이름 남아서 바꿔야돼요 암튼 채널 두개 준비중이라죠 아 아 아 아 됐다 오케이 좋아 가자 뭐야 뭐에요? 유리사 유리사 왜 같이 나와? 아니 따라오잖아 근데 우유님 우유나리 뭐야 뭐야 잠깐만 우유가 두명이잖아 우유가 두명이야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같이 해도 됩니다 들어오시죠 우유나리님 이게 뭐에요 지팔소 지팔소 검은한개 속에서 나오셨는데 이거 뭐죠? 누구요? 뭐야 혹시 우유나리님 맞아요 맞아요 우유나리님 맞아 네 네 근데 근데 이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게 도도쇠랑 비둘기랑 일부 오리한 말이죠 그러나 우유 우유나리님을 무조건 쳐야한다는 어휴 귀 아파 어 귀 아파요 조금만 조용히 조금만 조용히 조금만 조용히 아 예 mi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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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우유나리 음은 치시죠? 잠깐만요 를 잘 보고 피해가 욕만 안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일단 우유나리님 가져 어차피 저도 봤고 우유님도 봤고 나 한명만 나 밖에 탐 것만 봤어 affe 다른овор 우유님 안 살자군요 유해 왜? 안 살자구나 우유님 저요? 아닌가? 아니 우유나리님이요 우유나리님 반석자로 전부 줄 중 하나거든요 제가 뭐 멘트 하는 겁니다 아 우유님이요? 아니 우유나리님이요 아 나 쪼 저 이거 이름 좀 바꾸고 할게요 와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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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아 제 마이크가 울리는게 아니고 저기 현디님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분이 마이크가 울립니다 제 제목길 울리나요 지금? 혹시 제목길 울리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 어허 한탕이 두명이라 둘중에 하면 거짓말하고 있구만 어허 한탕이 두명이라 둘중에 하면 거짓말하고 있구만 스킵하죠 스킵 스킵 저 마이크 한분이 마이크의 상태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마이크의 상태가 좀 이상한거 같은데 아 금간님이 울려요 지금 아하 어허 아무튼 스킵하죠 이거는 그래요 이거 근데 이거 응콩님 달았다가 응콩님이 도도새여가지고 이거 클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콩님 포인트 건대요 포인트 전부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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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돼 건디해 건디 그냥 근데 서치 가라자면 여기 여기서 거의 믿을만한 여기서 미선생으로 믿을만한게 한탕 밖에 없어가지고 미선생으로 한 땅 필요하긴 해 근데 한탕이 도대체 뭐에요? 한탕이요? 세명이사 있었을 때 우리 우리 포함해가지고 세명이사 있으면 무조건 못 죽여요 우리가 어 펠리카 펠리카는 모르겠는데 일단 펠리카는 먹을 수 있는건 알아요 먹을 수는 있을거에요 일단 먹다가 걸리면 죽 야 현대님이 적극적이시구만 아주 좋구만 어 나리님 이렇게 적극적이신데 우린 아니죠? 설마 아니 우린 아니죠 나리님 제가 오리라냥 그 안개수기에 나온 분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본사함이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찬디님이 아니어도 굳이 처리할 사람이 있었긴 했어 네 세명이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네 여기서 만약 제가 닌자였다면 거기서 두명이 오오 좋아요 자주오세요 안개로 들어갔겠죠 잠깐 중립직이 있기 때문에 모여있으면 안돼 우리 에에에 비제기 나리님 네 지금 뭐에요? 저요? 캐거요 나리님은 혼자 다니시는게 좋을거에요 우윈님 왜 우윈님 무서워요 흐흐흐흐흫 아 아니구나 고소나리 난 고소나리 난 고소나리 난 난 당신키 어? 뭐야 아 미션 승리 아 미션 승리 아 아깝다 아 이게 그게 아니고 그 뭐냐 이게 오리가 방귀를 껴요 오리가 오리가 아니 방귀끼는 방귀끼는 키가 따로 있긴 한데 봐봐요 자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누가 한 명 한 명만 아무나 오리 메세지 남겨봐요 자 일단은 저기 들어오신다고 한 분 들어오실거고 우윈님은 아이디 바꾸러 잠깐 나가신다고 했는데 안 나가셨네요 어 왠지 맞을 것 같더라 어 금강님 나가셨다 어 우유나리 없어졌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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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 보이시죠 ZNH9JTU 이거 치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관계 Q Q 눌렀는데 안 돼 여유나리가 없어져가지고 안 바꿀게요 엥 네 여긴 당시에일 것 같았다 아 파파구루는 뭐에요 이거 짜파게티도 아니고 그 F 눌러봐요 F 아 기본기는 Q일건데 이게 이게 설정을 따로 해야지 인식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에? 이거 기본 킥 F로 되어있어요 아니 채팅을 친거 봤는데 갑자기 고스나리 탈모는 누구에요? 설정을 더 능겼거든요 어서오 아! 지고이가 다 방귀가.. 방귀 이거 없었구나 저런 자 더 안계시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 뭐야 고스나리야 칼님! 레디! 칼님! 칼님 하잖아 칼님! 칼님! 러디! 뭐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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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칼님! 음 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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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부터 나는! 칼님! 일단은 한가지 확실한건! 칼님!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 잠깐만 칼님! 칼님! 천장 칼님! 이외에 야 방금 폭탄 소리 들렸어 폭탄 소리 왜이래용 누가 죽은거 같은데 폭탄으로 누구에요? 콩님 콩님 돌아가셨구만 여기 아까 자 자 보자 어 뭐야? 뭐야 폭탄 쳐졌는데? 님 님 지금 모임? 뜨겁다 왜 이렇게 모여있어요? 뭐였냐 뭐였냐 왜 절 따라오시지? 뭐에요? 뭐에요? 왜 절 따라오시는거죠? 들어가봐요 여기 들어가져요 아니 이렇게 아래로 움직여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티나 에스컬레이터 어 파파구론이 의심실로 아 파파구론이 의심실로 에스컬레이터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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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파파구론이 의심 오지마아 저리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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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주바자 미션 주바자 미션 주바자 뭐야 뭐야 환기인가? 어 이거 비둘기도 그렇고 폭탄 뭐야 왜 두명 죽었어 폭탄소리나긴 했는데 죽었다 어 어허 한 명은 폭탄에 죽어온거 같고 한 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둘 다 폭탄이에요 둘 다 폭탄이에요 둘 다 폭탄이에요 둘 다 폭탄이에요 아니 아니 근데 폭탄 두 번 들렸어요? 네 폭탄이 처음에 한번 저기 파파구론이 가시죠 파파구론이 가시죠 파파구론이 가시죠 파파구론이 가시죠 이유 아까전에 아니지 아 연기쇼 가면 들어가라고 하니까 자꾸 위아래로 컨트롤하시면서 그러더라구 누구요 준비 말해봐요 말해봐요 15초 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그런건데 뭐 어떠한거야 누구 말하는거죠 이러면 파파구론이 저를 의심하시겠죠 이제 아니 근데 일단은 의심 가장 많은 사람이 일단 먼저 보내는게 맞아 아니 근데 나 누구 투표했는데 나 누군데 아니 나 스파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 저기 잠깐 왜 난데 파파구론님 잘가 뭘 까죠 어 잔인하다 근데 1점 1점 아니 저 잠수가 가는데 시장대님이 지금 나를 됐어 이제 나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오지마요 랜니 어차피 망인데 망인데 그냥 저 펠리카인데 그냥 아 어 뭐야 아 누를걸 아 누를걸 아 누를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싫어 죽었다 여러분 여러분 리유님 범인입니다 리유님 오리에요 오리인지 종립일진 모르겠지만 범인이에요 어 아 아 아 이거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린님이랑 고스트마린님이랑 같이 다닌걸 거의 몇초정해봤는데 나린님이 죽어계시네요 오 날카로워 날카로워 아주좋아 날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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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동시에 살려면 뭔데? 아니 이거 일단 파란을 까는게 맞아요 일단 그 저분이 고스트님이랑 몇초전에 있었다 했잖아요 일단은 일단은 뉴은이 달고 고스트나린이 달면 돼 아냐 아냐 저 아니라니까지 아니 억울하네 이거 야쁘다 양예몽이 구하니 이렇게 네 맞아요 아니 진짜 억울하네 아 진짜 억울하다 아 고스트나린이 진실해방으로 따라오십쇼 아 진짜 다 썰렸네 내가 아니라고 했지 내가 아니라고 했지 내가 아니라고 했지 고스트님 고스트님 그 뭐에 먹히셨어요? 네?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몰라가? 고스트님 뭐에 먹히셨어요? 저 펠리콘한테 먹혔어요 먹는 펠리콘 밖에 없는데 아 아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야 진실의 방이 어디에요? 고스트나린이 곧 진실의 방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캐나다 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잠마.. 망했는데? 아..이런..저분..저분 다 나아지 않아요? 어..저분 뺐는데? 일단..일단 저 맞았고요. 일단 어차피 저 들켰어요. 들켰어요. 저 누구한테 그..QWR님이 본거 봤어요. 이거..게임 끝났는데? 네. 세명이 다..그거 같은데? 아! 모르츠다라님 한마디만 할게요! 나린님 맛있었어요? 이런! 이런..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이거 3명 다 나 찍으면 이기는 거잖아. 맞아요. 아 근데..근데 저분은 못 찍잖아요. 저분은 건티밖에 못해. 펠리카는 건티야. 펠리카 무조건 건티야. QW님! 고스나린이 찍어야돼 우리! 아 그러냐 우리! 우리 그거 1대1 사용하면 해야돼. 그리고 저.. 펠리카 맞으니까 빨리 좀 죽여주세요. 찍어자! 뭐야 누가..뭐야 누가 저 사람 찍었는데? 어..이건 좋겠는데? 안 돼! 끝났네. 끝! 아 진짜 고스나린이 맛있어. 끝! 승리! 끝! 아..오..쿨하네요. 나린님! 내가 아니라고 했죠. 나린님! 내가 보안관이어가지고 인심되는 사람한테 썰..썰..썰..썰.. 아쉽다. 나린님! 저 한마디만 하자는 저 한번도 안 썰었어요. 그래서요. 전..전 선량한 오리입니다. 선량한 오리에요. 아무것도 안 주겠어요. 대신 돌만 한번 굴렸어요. 자 한분 더 들어오시니까 기대..뭐야..뭐야..뭐야..뭐야..되게요. 저는 모든 범인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까봐요. 저기요.. 파파구로님은 제가 썬 이유.. 고스나리 탈보라고 해줘. 님아 여기서 오리 세명을 먹는다고? 심지어 펠리칸도 있는데? 건너뛰기 했었다고 말해야죠. 펠리칸도 있는데 오리를 세명을 한다고? 건..건뛰어져 해야지 님! 건너뛰고 말했으면 건너뛰어져! 건너뛰어져! 엄마를 뺀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선금뛰어져 있었던 거 무엇이구요? 그래야..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뭔지 잘 맞히는구나 지금.. 아..처음보는데..왜 이렇게.. 지금 이거 거위면 이렇게 거위면.. 지금 이거 거위면.. 이거 거위면.. 지금 거위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리윤 님이 게임에서 나갈 수 있어요. 리윤 님이 게임에서 나갈 수 있어요. 좀만 기다려요. 좀만 기다려요. 아.. 5대5 야..무슨 거위랑.. 중립집, 오리집 합하면 절반이야.. 웃겨 쓰러지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추리 제대로 안해요? 아니 추리를 제대로 안하냐구요 여러분 어 대찌님 어서오세요 빨리 들어와요 대찌님 웃기 얼른 듣고싶어요 저랑 거리 유지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아니 왜 하필 제 하필 왜 개나 다가니가 있는거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우리 분명하는게 맞아요 발직인데 안쓰러주고 갔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이 잠수당 시장들님이 처음에 나 의심할때문에 이거 QWA님한테 뭐 칼을 갈았나? 뭘 했길래 도대체 QWA님이 게임해봐요 게임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 진짜 오래 걸리면은 내가 진짜 뭐 들어오셨구요 엄지공주님 팬이에요 언니 아무리 딱봐도 그냥 엄지님인데 자 레디 시작하자 얼른 시작하자 얼른 와 우리 세뱅의 중립이 지금 보면은 좀 제보 좀 해줘요 제보 좀 해달라고요? 아직 제보할게 없는데 콩님 칼찍이에요? 아니시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님들 일단 비둘기 조심 문제는 샬리님도 조심해야돼 음 나쁘지않구만 일단은 아니 도대체 미션이 어딨어 음 나쁘지않구만 일단은 아니 도대체 미션이 어딨어 자 자 님들 저거 QWEA님이 제 앞에서 죽인거래? 대놓고 죽여버리셨네요 아 일단은 이건 QWEA님을 가요 잠깐 나린님 너무나 확실한 확실한 전문이다 잠깐만요 저 한마디 할께요 리은님 제가 보험관으로 죽인거에요 제가 돌아다니녀석 잡단봉에 하는 중에 직업을 잘못 밝히시는 분을 봐가지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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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이번투어는 그냥 그냥 넘어갈께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저는 팝팝으로님 직업 그 물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QWEA님이 갑자기 썼었구나 저 거기요 이연팝을 당하셨구나 저 엄진님 죽여버린걸 받기 때문에 일단 가는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리은님 써면 돼요 왜냐면 제보를 하셨던데요 그 오른쪽 오른쪽 반납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게임은 그러니까 침착하게 하자구요 침착하게 하고 있네 네 저 진심이에요 지금 안 돼요 일단 침착하시면은 저 안 돼요 제가 완벽한 명탄룸이 되기 때문에 아니 또 말 좀 들어요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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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카니셔가지고 이럴수가 없어 매일 믿으셨어요 펠리카니곤 모건 저는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응 뭐야 환기인가? 뭐야 뭐야 자 그러면 자꾸 갑니다 서쪽 보물밤 밑에 우리 일부 오일이랑 도도새랑 비둘기가 다니시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윤님이 왔다갔다 있습니다 우윤님이 왔다갔다 있습니다 이걸 파파구리님이랑 같이 봤구요 우윤님을 달아야돼 우윤님을 달아야돼 근데 근데 저거 도도일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도도일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아 제가 애매하긴 한데 아니 근데 리윤님 리윤님 왜이렇게 W위안님이었던거에요? 일단 일단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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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게 딱 그 증명을 할 수 있는게 있어요 바로 네 네 근데 이 기성분들이 자금 다닐수도 있는거잖아 자금 다닐수도 있는거잖아 자금 다닐수도 있는거 난 모르겠다 일단 난 이걸 리윤님 바라야돼 저 고스테나이님이 좀 울리시는구나 맞아 누군가 울리긴 했어 닌 네임 니까파네 죽인다 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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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나린님 나린님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나린님 네 어이씨 자단모위 해야되 절이 가세요 나린님 왜요? 일단 우윤님이 여기 구리에서 나가... 뭔가요? 가는 동선이 파파구로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대기실에서 분수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통로 있잖아요, 대기실에서 분수 가는 통로 거기서 파파구로님이 지나쳤어요 근데 그쪽에서 분수에서 사람이 죽어 있었거든요? 나 이거 억울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할게요! 이게요! 리욘님이 나온 사건에서 파파구로님이랑 제가 작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전에 리욘님과 파파구로님이 리욘님이 파파구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님, 연매사 진짜 맞음? 했는데 제가 연매사예요! 파파구로님이랑 우윤님 달면 됩니다! 네 오케이 파파구로님 먼저 가죠 알겠습니다 파파구로님! 지켜준다곤 했지만 위험해진다 버려다 나갔고 파파구로님 저도 그냥 아... 고스날이 베리 밥...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금관상청이... 우윤님 대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우윤님 대면 돼요 근데 그거 안 돼요? 저 죽어도 저 죽어도 게임 안 끝남 음... 게임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다들 일단 직공부터 합시다 산드리님 직업 뭐예요? 저요? 말했잖아요 연매사라고 아 오케이 나리님은요? 저는 한탕이요 멘티스님은요? 각용이요 저 왕지님은요? 저 무언가요 무언가? 고윤님도 합시다 보니까 고스날이님 같은데 저분 신기했어 고스날이님 튕겼어 고스날이님 튕겼어 내가 튕긴 줄 알았잖아요 지금 고스날이님 그냥 나간 거 같아요 고스날이님 그냥 나간 거 같아요 목소리를 올려가지고 어 나리님이 우윤님을 한이네 아니 과연 몇 점을 아니 겁나 적게 주자라 더뮤질 한 명 적게 끝! 아 안 끝났네? 뭐야 아직 더 있다는거야? 이번엔 고스날이가 진정 오케이 좋아 뭐야 아 뭐야 아니 난 노란색을 노란색을 했는데 노란색? 노란색?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 분명히 요vern색že 오 엄지님 필리칸이었네요? 야 다행입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링크님은 덕분에 살았습니다 영매사 아닌걸 내가 딱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엘리크림 알고 계셨다고요? 어떻게? 아니 애초에 저분이 보안관이라고 소개해주는 링크님이 보안관이었어요 아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할 일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찬디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야 아 근데 펠리칸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롱은 일단 최소 중립이겠죠 아 근데 이번에 검은콩님 맞았잖아요 근데 맞았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저는 엄지님한테 대찌님 팬이 가면서 아니 제가 시작부터 검은콩님 안 죽였음 이거 게임 진짜 힘들어졌음 나 먹혔어 먹혔어요? 아이고 아이고 먹혔어요? 아유 저도요 제가 펠리칸님 죽이고 고스님 먹일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 먹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검은콩이 검은콩이 민헌 바꿔있는데 10명이 민헌 바꿔야 돼 이거 누구야 이거 커버고 팬아트 영상 오 팬아트 영상도 있어요 부럽다 10명인데 우리 3명이야 우리 2명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2명 중립 2명이 그쵸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 누구를 믿어야 되나 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 범인 내가 찾아주고 말겠어 오지마요 오지마요 의심됩니다 오지마요 콩벌레님 오지마요 오지말라 했어요 저 오지말라 했어요 진짜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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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지마요 오지마요 와 다행이다 그래도 도망가시니까 다행이구만 거저님 와서 오세요 오지마요 둘 중에 한 명이야 고저님이 근데 아이디가 왜 뭐야 튕기셨나 아니네 어? 이거 뭐야 순간이동 아닌가? 고저님 뭐예요 설명해봐요 아 마이크가 없으신가? 고수님 하요 고수님 하요 하이요 핑핑핑핑핑 핑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순간이동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봐요 고수님 고수님 나 님들 순간이동하는데 나 당신들 순간이동해 아니 근데 아니 왜 자꾸 따라오냐고 오지마요 어어 오지마요 오지마요 아무리 곧 지나니까 인기가 많다고 한데 그래도 따라와봤자 안된다고요 너무 붙어있다 너무 붙어있다 너무 붙어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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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 어? 이러면 안되겠다 아 잠시만 뭐사람 와 죽는줄 알았네 자 누가 돌아가셨는지 확인해보면 압니다 크흐흐흐흐흑 리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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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아 일주일하니까 폭탄 넘겼다 누구에요 누구 저기 카를 갈아 보시다님이 폭탄광인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분 저분 직업 알아요 뭔데요? 있어요 밝혀봐요 있어요 아니면 밝혀야지 아니 알리면 안 돼요 바보 알리면 안 된다고요? 진짜요? 그럼 알림직이니까 알림직인데 알려선 안 되는 직업 연예인인가 보네 아닌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면은 누구야? 근데 칼을 가봐보신자님 오면서 폭탄이 생성이 됐는데 저한테 그 엄청 모여있었잖아요 그때도 받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15초였다니까요 폭탄이 텀이 있어요 폭탄이 발동되는 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구요 오 인기 대표 오 인기가 제일 없구만 도시나리 도시나리 그쵸 자 가도록 할까요 도시나리님 팬이에요 이 두 분 지금 같은 오리 아니야? 어 진짜 제 좀비고 계정 검 리얼리얄 전 제 좀비고 계정이랑 프세카 계정이랑 원신 계정이랑 어 걸 수 있는 거 다 걸게요 진짜요? 저는 제 인생 검 근데 왜 따라와야지 저희 가요 예 저랑 거리두기로 하셨잖아요 네 네 자 콩벌룹 왜 와요?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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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의심스러워요 예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오지말라 했어요 진짜 오지말라 했어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요 오지마요 왜 이렇게 따라와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저리가요 여기 들어가봐요 아니네 오케이 확인 그건 좀 어?! 뭐야 연예인 죽었어 어 누구야 어 나리님이 뭐야 와 햄피치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요 같이 해야죠 어 이걸 뭘 해야 되니? 잠깐만 뭡니까? 왕이방 분수... 분수 사이에 있는 다리 어? 불량 햄피치네 근데? 왜 불량이에요? 가장 착하신 분이 왜 불량이 됐을까? 별 굴러오는데? 그... 그 엄지님이 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거든요 뭔데요? QWR님이 저한테 폭탄을 주셨어요 QWR님이 범인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오오 그 엄지님이면 좀 식미성 있지 이제 그런 느낌을 강하게 큽니다 엄지님의 유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QWR님이 안 계셨을 때도 폭탄이 왔었는데 15초가 그거... 좀 딜레이 있어가지고 뭐라면... 아니 QWR님은 만난 적이 없는데? 네 죽었으니까 예? 검진 직원 뭐였어요? 아 그거 저 현명도 하난데 그거요 이미 예상하셨던 직업 저거요? 연예인이었어요? 네 어? 제가...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캐걸한 거 그라쳤어요 아... 어허... 연예인 안 뜨지 않았나? 어허... 연예인 안 떴으면은 저거 중립이거나 오를 수도 있는 거라... 일단은... 믿어야 되나? 일단은... 믿어야 되나? 일단은... 진짜... 아허... 어? 나 왜? 왜? QWR님 왜 안가? 무단을 다 외웠기 때문에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햄피치님 요새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우리 불량 햄피치님... 불량해 주셨나? 자... 이거... 갑니다 어딨어? 어딨어? 일단... 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숙청을 해야 돼 어쩌겠다 난 여기 시체... 뭐? 뭐야? 어어어? 안보여 나만 저주 걸렸나? 습... 습... 아아... 그렇구나 화이팅 하세요! 네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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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 다리님 왜 그냥 시체로 보고 그냥 가요? 아니 그게 동그라미가 작게 해가지고 아예 안 보였어요 맵이 습... 습... 아... 물론 불이 꺼지긴 했는데 습... 그래가지고... 습... 아니 근데 그 지나갈 때는 보이잖아요 그 다리 쪽이랑 아니에요 잘 안 보였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지 뭐지 이렇게 하고 모인 것만 보고 쟤들 안 보였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결론이 두 가지로만이거든요? 일단은 연예인이 안 보였다고 습... 시야가 짧아가지고 못 보았던가 습... 전 딱 의심 가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네 습... 습... 어디 가요 가지 마요 모른 척을 한다던가 이 두 가지인데 근데 뭔 소리야 저거? 저랑 고스님 멘트스님은 셀리스... 잡고 저게 뭔 소리야? 일단은 아까 치르키텐님 우리의 엘링크님은 이미 저기 이... 그... 음... 맞아요 저도 맞아요 콤벌레님 저도 정확합니다 예 제가 말했잖아요 엄지님의 유언으로는 키 더블유아님의 범인이라고 긍쎄 엄지님 지乾 모르겠음 저사람 연예인 뜬거 봤으면 연예인 뜨고 저기 엄지님이 죽은거 봤으면 연예인이 맞거든? 안 떴다니까요 나리님?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도둑생인거 같으니까 일단 연예인 관련된 이야기는 저 사람만은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안 떴는데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거야 저 사람은 일단은 QWI님을 한번 달아보는 것도 아니면 유감이고 어? 어? 뭐야? 어? 아니 이걸 가네? 바보예요? 아무리 봐도 도둑생대 저거 끝났네 바삭했던걸로 끝나나? 안 끝났다 휴 다행이다 맞네 오리 맞네 그럼 누구라고 생각해요 도스요 저요? 왜 나라고 생각하지? 안되겠다 아니구나 아 젠장 그러면은 내 예상과 빗나갔다고 하면은 울려가지고 맞추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잠깐만 아까 QWI님 안갔지 아까 누가 안갔더라? 누구지? 아 내가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었네 멘티스님 멘티스님 그 다음에 콤벌레님 둘 중에 한 분인데 다 나왔다 야 이번 이번 이번판에 모든게 걸려있네 다 나왔다 누군데요? QWI님 맞나 본데? 맞나본데? QWI님 직원 뭐에요? 거위요? 잘 뭔가 좀 이게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선택 잘해야되는데 아니 아 왜냐면은 저 저기 솔직히 말해서 자경단인데 엄지곤주님 페니온이 썰었어요 의심되가지고 어? 뭐 그건 맞네 맞나? 진건가 이긴건가 아니 진짜 아니 왜 아 맞구나 장의사였구나 아니 아니 계속 계속 로켓더블리아이를 폭탄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저건 오케이 말하는데 이게 다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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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을 남겼으면 좀 더러워요 제발 15,000짜리 폭탄을 받았대잖아 오리를 잡아 그럼 자리도 못 잊잖아 그럼 바보같은 방법을 한거야 그니까 어? 몰루아카이브님이 누구세요? 뭐 뭐 일단 오늘 도스는 진짜 고끼는 진짜 뭐여 얘기해봐요 아니 누가봐도 이게 지금 대찌님도 대찌님도 죽었어 시체도 먹으셨고 그니까 아니 아니 애초에 애초에 내일 지 지가서 시체가 사라졌으면 의심을 해봐야될거아니야 될 수 있다는걸 몰라요 아니 나는 딱 구명을 의심했다니까요 대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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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다 우리 편이야 허위 편이없 돼 자다른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 미션 하죠 다난소 나름 띄 하 endured 에? 한탕이라고요? 한탕이라고요? 네 오케이 저 멍청이나 하는 사람 누구야? 헬라니 고아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니 왜 퍼블이 아니 오늘따라 콩벌레님 저기 퍼블 진짜 많이 당하시는데? 네 왜 누구한테 당했길래 도대체? 왜 누구한테 당했길래 도대체? 왜 누구한테 당했길래 도대체? 어 아 거기까지 살아있었다고 내 시체요? 대기실 잠깐만 어디라고요?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이라는데 그럼 네 계속 거기 계셨는데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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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만요 이거 오리가 뭐 있냐? 누구누구 있냐? 아 오리 애초에 다 했구나 어 이거 투명오리 가능성도 있고 일단 여러가지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투명오리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보면 지금 어 QW님께서 그렇게 제보를 해주셨구나 그 면접으로 나오자 어 그게 어디서 어떡할까 맞아요 아까 QW이 아님이나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래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신고올리길래 어 QW이 아님 신고를 올린다구? 해서 처음엔 네 문실했다가 그렇게 말하는거 보니까 어허 혹시 거기 있을지 두 분 밖에 없었어요? 아니 에...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안쪽으로 오는 곳도 있어가지고 길이 어디에서 오는지 솔직히 몰라요 일단 우선 조초만 좀 될 것 같은데 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인간하면 고스 안 죽이려 했는데 뭐라구요? 뭐라구요? 진짜 인간하면 고스 안 죽이려 했는데 지 스스로 어플을 사으시네요 뭐라구요 엄지곤주님 팬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솔직히 오늘 고스 솔직히 요즘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원안도 갚을 거 있고 그래서 오늘 고스웨이 웬만하면 안 죽이려 했는데 네 근데 둘이 같이 다니시는 거 보니까 둘이 아주 그냥 작당하시는 거 같은데 고스님 고스님 네 고스님 잠깐 잠깐만 따라와 보실래요? 잠깐만 네 왜요? 멀리면 안 갈게요 고스님 직업이 뭐예요? 직업 직업 저 저 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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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직 한명도 안 죽었는데 아 믿을 수 있나 어? 고스님 지금 한명 죽음 한 명 죽음 찾아야 돼 이미고 아 죽었다구요? 영매사구나 네 죽음 죽음 네 죽음 죽음 뭐가요? 방금 리은 방금 리은 이렇게 다섯은 아님 여기 셋이 뭉쳐있었고 고스님 저랑 있었으니까 네 그럼 그럼 그 일단 연핑크님도 일단 의심대상이 있긴 해야돼 아까 아까 잡히 저기 검은콩님을 의심해서 먼저 죽이 죽이시는 사람이라 검은콩님이나 잘 아는 사람일거고 근데 저희 너무 뭉쳐다니는거 같은데 좀 흩어지죠 자긴 포카곤도 있고 비둘기도 있겠으니까 아 고스님 맞다 일단 고스님은 지금 왜 둘은 항상 따라다니죠? 흩어지자고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누가 의심하는거지? 어? 엄지님 어? 뭐야 여기 왜 여깄어요 여기 여기 두 명이 죽었어요 뭐야 진짜 바보한거야? 분실 쪽에 한 명 발견했어요 우와 분실 쪽에 근데 왜 왜 이렇게 많이 죽었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대? 찌니까 갑자기 찌님이 저를 불러서 갔는데 거의 시체들 두개 있었거든요 아마 닌자나 다보안관 같은데 네 혹시 여기에 보안관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혹시 저 말할거 있는데 제가 가정관인데 파티 파티 고스트나리님 잠깐만 말해봐요 큐토블 이아님이 그 이유님을 죽인걸로 제가 봐가지고 제가 아침 다녀가지고 큐토블 이아님을 죽였어요 네 그릭 파티 관리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좀씩 갈피가 잡힌다 우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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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왜 말았고 그릭요거트 되시면 안 돼요 우유님 일어나요 조유님 일어나세요 용사님 그래서 이거 누구 찍어 하냐 네 거기 거기 좀 들어갔어요 그 보안관이신 분 없나요? 마카콜이라던가 흠 보안관은 보안관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목소리 좀 네 목소리가 저렇구나 다시 들어도 정이 가지 않는구만 자목게임에 네 변조 걸리셨어요 고프티나인이 네 마이크를 지금 마이크에서 올려가지고 아니 변조 걸리셨다고 변조 이거는 킵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단서가 없네 QW이하님이 사실 이라면은 넷치키티 저기 엘링크님이 이렇게 죽을 시킬 거 없거든 팔찍이 없다니 엄지님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나 모를 가 음 보안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전 같이 다녔잖아요 저 의심하는 거예요 흠 누구일까 아 젠장 모르겠네 의심되는 거는 네 네 뭐야 뭐야 헤헤 일단은 그 엄지님 엄지님이 제일 처음에 저한테 칼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안관이면 반응성을 배제하고 하셔야 돼요 고스트 라인님이 어울릴 가능성도 있고 엄지님이 자경단이나 보안관일 수도 있는데 보안관 킬이 낫다고 했고 아무튼 그렇게 아다리를 맞춰보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선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되는데요 같이 다니고 같이 다니고 처음에 시체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전 왼쪽 동선에만 있었거든요 그 두 명 죽어 있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었어요 위쪽에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죠 제가 이제 그 예배 구덩이에서 묘실 가는 길에 희생의 재단에서 찌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 그 뭐냐 집합소 쪽에서 갔거든요 묘실로 그러니까 예배 구덩이 집합소 준비실 서쪽 보물방 묘실 순으로 간 거예요 좀 많이 돌아서 갔는데 동선이 안 되잖아요 저희랑 같이 다니셨다 했는데 수고하셨어요 근데 띠님 찾으러 갔다가 띠님 놓쳐서 근데 지금 직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저기 이미 직공하셨고 고스트나리님 진짜 자경단 맞아요? 저요? 아니 잠깐만 칼 갈아보시면 님이 아니 고스트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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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요 좀 보스는 조용히 하고 고스트나리님 고스트 자경이죠? 엄지님은 지금 뭐예요? 저요 뭐예요? 자 엄지님 갑시다 뭔 나야 제가 보안관이거든요 아무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안녕 어디라고 뭐야 뭐야 무슨 알림이 보안관이에요? 아무도 안 주셨다고 그럼 왜 두 명 죽였어 어 와아 안 띠셨다고 대단 하하하하 자 제가 일부러 직업을 안 밝힌 거예요 네 지금 의심이 돼 가지고 뭐야 뭐 그래도 나 시위를 언제까지 해야 해 그 재미없고 끝 어? 맞죠? 봐봐 내가 일부러 안 박힌을 잘했어 안 그랬으면 다른 거 밝혔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기요 근데 근데 이거 그 시루키테님이 저희 다 죽인 거이니 아니 제가 다 죽였는데 근데 왜 갑자기 동선이 왜 나오는 거야 동선 아 이번엔 대치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대치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의 차이는 가까워질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요 자경단이랑 보안관 추리한 건 좋았어요 동선상 추리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아 어쨌든 맞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어 칼님 나가셨다 아니 그래서 좀 엄지님이 불쌍하긴 했어요 자경단이랑 보안관 아니 근데 애초에 자경단 보안관 나왔을 때부터 어 왜냐면은 제가 보안관인데 끝까지 직공을 안 했거든 일부러 누가 분명히 보안관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 우리겠지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거 그거 알아있더라 근데 이거 흔치만은 직공했으면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이 의심을 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썰을 수 있으니까 나쁘게 마지막에 그 두 명 죽었을 때 누굴 믿어야되지 안녕하세요 QWN님 믿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저 죽으면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번입니다 저 연예인이에요 들어가는데 시작을 제가 안했어요 시작 시작 제가 안했어요 시작 제가 안했다고요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진짜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어 뭐야 왜요? 님들아 님들아 연예인 능력을 왜 착각하거든요 연예인 능력을 왜 착각하거든요 아니지 왜 연예인 능력 저를 죽이면은 바로 밝혀지는거 아니에요? 저거 사부타지하는거 아니거든요 어.. 보안관리인데 이게 왜 아 캐거에요? 연예인이랑 다른거에요? 다른 사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연예인은 뭐에요? 저 미션하려고 한건데 연예인은 뭐야 거기 미션 뭔데요 그 뭐지 보물찾는거에요 연예인은 뭐에요 보물찾는게 거기 있어? 네 네 있던데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어 근데 제 직업도 거기 들어갈수 있다는걸 전 깨달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큐떡말리님한테 뭔가 뭔 직업인지 알거같아요 물론 도박이긴하지만 그래서 한분만 말씀 드릴게요 뭔 직업인지 알거같아요 야 나 이거 직업 걸릴때마다 재미없겠다 싶었는데 야 이거 생각해서 재밌는 직업이었구나 아 신호할 뿐 신고가 되진 않아 저를 놓고 이제 오리면 대박이다 오케이 추리가 된다 저거 그래서 누구에요 누구 직업이면 되는거야 şimdi 맨티스님들도 의심하고 있을거에요 일단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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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킵 스킵 저는 일단 근데 맨티스님 의심하고 있을거에요 일단 아이 지금 도망가는데 그리고 이미 타주면 죽여요 이제 불상해서 못 죽이겠어 같이 죽어요 죽어요 할빵성어 갈쌵 뭐야 남의 한 명 같이 죽어요 한명은 죽겠 한명이 죽는게 아니라 둘 다 죽겠는데 예 ㅎㅎㅎ 한명이 죽는게 아니라 둘 다 죽겠는데 아 타져 간다 으흠 좋아요 된장 말씀 못하시니까 직공을 공개할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은 나는 리션을 하고 근데 왜 아이디가 엄지는 사용인 콤벌레에요? 이거 R은 뭐야? E는 뭐고? 제가 죽여달라는 사람 죽여주신대요 아 진짜요? 그리고 설명속 퍼블를 먼저 당하셨잖아요 어 뭐야? 하하 자 됐다 끝났네요 엄지님 아니 이거 보안관 킬이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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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 킬이에요? 보안관 킬이었어요? 자 조용히 해봐요 네 조용히 얘기해요 조용히 아니 보안관 그래서 저 장의사 찾으러 갔다고 그래서 장의사 찾으러 갔는데 그걸 신고하면 어떻게 구스나리 저랑 저 저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보안관 킬 내가지고 어 장의사 있네 이래가지고 장의사 찾으러 가셨는데 갑자기 구스나리님 오셔가지고 어? 어? 어 님?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개 뭐라구요? 그러면 이거 개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요 제 생각에는 그 아니 그니까 제가 설명 설명해드릴게요 저 엘링크 님이 이제 그 흉내쟁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안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흉내쟁이 그래가지고 오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 그걸 착각하시고 이제 보안관이셨던 멘티스 님이 이제 엘링크 님을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블킬이 난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 상황이었구나 흉내쟁이도 갈 수는 있군요 네 오케이 확인 아 나 근데 이.. 너무 빡쳐가지고 소리 크게 해서 펑크 댔 수도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고스 님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단 하는지 못하는 일단 고스 님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아니요 고스에요 왜 저에요? 아니 제 생각엔 저 그냥요 저 그 검은콩 님이랑 그 지금 가장 검은콩 님이 의심되기나 지금 근데 몰루아카이브 님이 군기신가 바로 투표하셨던데 음 그리고 어 아 아니네 공기 아니네 잠깐만 큐터블리아님도 죽으셨는데 응 아 전투표 누구에요? 아 둘이 의심되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얘기하는게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잖아 고스님 고스님 네 이리로와봐요 고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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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이 사람들 뭔가 위험해 내가 센 진짜 고스님도 했다 의심되긴 해 저도 의심된다고요? 예 예 잠깐만 저기요 고스님 잠깐 그 아니 잠시만 고스님 고스님만 잠깐 와보실래?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뭔데요 아니 님들 가봐요 아니 둘이서 아주 은밀한데 미션이나 하면 해야되는데 아니 가보시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뭔데 나린님 왜요 미션이 그거 아니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네 뭐가요 혹시 사고 미션이야 다는 줄 알았지 고스님 그 잠깐만 제가 그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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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누가 폭탄 들고 있어 지금 이러면 이러면 그 검은콩님 맞는거 같은데? 이거 엄지공주 고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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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냐 네 이거 블루아카이브님 코 엄지님 빼고 다 있었어 그 코 검콩님 빼고 다 있었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저도 대회죠 15초 받았으니까 아 맞네 그럼 일단 일단 폭탄 방해 가능성은 제쳐두고 음 그럼요 그러면 이 다섯 중에 한 명인데요 아 아니 근데 근데 블루아카이브이 저는 아니 근데 이거는 그 검은콩님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무게 나고 있는 저는 근데 검은콩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검은콩님 그 자리에 없었 검은콩님 그 자리에 없는데요 네 검은콩님은 아니야 일단 폭탄광은 적어도 아니에요 폭탄광은 적어도 아니에요 폭탄광은 적어도 아니에요 다른 호래일 수도 있지만 폭탄광은 이번 턴에 그 저희 다 뭉쳐있을 검은콩님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폭탄광이 폭탄이 될 수가 없는 일단은 일단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왠지 저인 것 같아서 전 알림직이에요 네 근데 그 일단 지금 근데 이건 아니고 계셔야 돼요 님인데 지금 우리가 활동을 못해요 지금 지금 킬 아니 싹 다 뭉쳐 다니잖아요 지금 지금 킬이 안 내려면 좀 나면 확실한데 확실해지는데 저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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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밝혔으니까 나는 이제 슬슬 죽으러 가야겠다 쟤 의심되는 사람한테 네 안녕하세요 콤벌레님 골신혈이라고 해요 우유님 왜 뭐야 아 맞다 죽었지 참 깜짝이야 놀랬네 근데 우유님이 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제대로 아 들리는구나 됐어요 가셔도 돼요 네 딱히 말한거에요 아하 아니 깜짝 놀랐네 근데 누가 제일 의심되는데요 당신 저 왜요 안 움직이라니까요 어 저 연예인이에요 저 딱히 연예인이요 나중에 볼게요 유튜브로 볼게요 진짜지 설마 유튜브 구독 안하신건 아니죠 네 고스마린이 그거하니까 방 수리를 해야되는데 왜 개를 받고 실제로 발급되냐고 조용히 하세요 아 어 우유님 잘했어 우유님 잘했어 야 됐다 야 내 내 의상으로 왜 제 앞에서 갑자기 나타내셨을까요 아 내 의상이 다르구나 야 아 아 마라클 있어요 저 마라클 고스트나린이 호니컨입니다 저 앞에도 고스트나린님을 먹었어요 아 아 뭔소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뭔소리야 당신인데 우유님 잘한다 나는 확실하고 오 오 그러면 일단은 고스트나린님을 달고 안 끝나면은 몰루아카이브님을 한번 달아봐요 오 근데 우유님이 안 누르셨네 아니 왜 달달하는데 아니 왜 달달아 아 니오님이랑 같이 태어놨는데 니오님한테 줬어요 아 저런 아니 왜 달달아 아니 왜 달달아 일단은 고스트 오유님 고스트나린님 펠리컨이라고 하시니까 펠리컨 먼저 달고 가죠 아니 이거 펜이라니까 나한테 왜 그래 악감정 있어 아 그래서 안 달았잖아요 아니 쟤 이걸 피가가 다 넣었다고? 휴 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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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뭇콩님이랑 몰라카이브님이 맞잖아 이거 거뭇콩님은 진짜 잘했다 야 전혀 폭탄 방해 한 번 생각 안 돼있죠 아니 근데 그 제가 탐정이었거든요 탐정이었는데 일단 거뭇콩님이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보면은 몰라카이브님이랑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는 거뭇콩님이 뭘 잘한거죠? 네..잠깐만요 100 다 많은데? 어 나 진짜 나 너무 억울하마 아니 나 추리 겁나 잘했는데 나 추리 겁나 잘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백 한 명 좋아가지고 갑자기 나 죽었네 헷갈려 저기 들어오실분 또 들어오실분 계신가요? 들어오실분 계시면은 좀 기다리게 해주십니다 이걸 따물로 돌리네 아니 근데 이거 트리칸이어도 들어오니까 제발 하하하하 누구에요 우유님 아 아니 근데 일단 물라카이브님이 그 폭탄광에다가 어 대입하면 되는 링링콩이 누구세요? 아이디 아 아이디 링링콩 야 대입하면 되는 링링콩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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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음 링링콩 링링콩 링링 링링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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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정ans 진짜 고소사리님 고소사리님은 죽고 그냥 죽을꺼 아 제가 싸우고 있어요 어? 깜짝이야 목 밖에 안보여지 깜짝 놀렸네 님들 나 림직임 짜잔 나 림직이다 말했다 네? 아 그래요? 아오케오케 나리님 네 뭐지? 재입하면 되는 재입하면 되는 링빙동 저 사람은 제 목소리 안들리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목길이가 작게 들려요 작게 왜 그렇게 뭉쳐다녀요 여러분 비둘기 조심하세요 비둘기 고바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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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한번 가져 고바스보 렛츠고 어 뭐야 뭐야 한번 돌아가셨잖아 링빙이 언제 죽었어 나 진짜 은으르그가 누구에요? 이러면 그 사은향 중에서 그 사이에 없었던 뭐 뭐야 저 또 아 근데요 몰려다니신 분 여기 손 한번 쳐주세요 저요 저요 저희 마지막 쪽에 저는요 그 저는 그 안 몰려다니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저랑 맨티슨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냥 여기 손 쳐봐요 저랑 맨티슨이 저랑 맨티슨이 마지막에 왔습니다 바이 저랑 맨티슨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다녔음 네 네 이러면 검은콩님 직공해봐요 솔직히 죽이기 싫거든 직공해봐 네 검은콩님 직공하는게 맞음 그래요 검은콩님은 직공해봐요 네 유일하게 지금 의심 따뜻할 수 있는게 직공이니까 이러면 이거는 검은콩님일 확률 높다 혼자 슬프게 계셨고 거위 거위지라고? 대박네 죄긴 하던데 하하하하 죄는 아닌데 여기 일단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분 왠지 엄지님 같지 않아요? 무슨 직업인데요? 거위인건 알겠어요 무슨 직업인데 네 검은콩님 직업이 그니까 직업을 말해보네요 직업 아이디 아이디있다 린딩동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거위가 있나? 거위가 있나? 대입하면 되는 린딩동 어 거위가 있기는 해요 아니 어 있긴 하네 대인문제가 나왔고 대인문제 하려는데 린딩동 그거 하다가 린딩동 나왔다니까 어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 어 잠깐만 진짜 이게 이렇게 되나? 이게 이렇게 되나? 어? 맞춰서 맞춰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나? 저분이 거의 어 어 어 어 어 린딩동 님은 왜? 저는 왜? 나라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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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 꿀받아 근데 왜 먼저 불러? 이따가 끝나고 듣겠습니다 네 아유 젠장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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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자리님 제가 유령수를 확인해볼테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네 저 고스님 지금 썰어도 되나요? 아직은 아직은 한 명이네 됐다 아니 근데 칼지기 안여서 한 명이면은 엄지님? 네 맞아요 나 진짜 응응 제가 정보통이 돼 드릴테니까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의라는 가정하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고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분들 이분들 계속 나 따라다녀 아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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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죽을거같은 스트리먼데 스트리머한테 살려달라니 지금 예 아니 같이가요 같이가요 아니 저 지금 몰라카이브님이랑 고스나리님이 저 쫓아다닌다니깐요 저 너무 왜요? 왜요? 왜? 저 너무 너무 쓸쓸해요 저 아싸해요 아싸요 저 친구 없어요 네 그 뜻이 뭐야 아니라고 그 뜻이 그 뜻이 아니 솔직히 저도 나린님 저도 뭉쳐다니고 싶진 않은데 뭉쳐다니지 않으면 의심을 받게 돼가지고 안 뭉쳐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네 그건 맞아 네 지금 저를 저를 중심으로 있긴 있어야 돼 딴 데 가요 나린님 따라다니지 말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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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탈모 아하 고스나리 탈모 고스나리 탈모 뭘로 하카이브님 어?! 잠깐 아니야 이걸 알릴 사람 이걸 알릴 사람 이걸 알릴 사람 고스나리 탈모 고스나리 탈모 잠깐만요 고스나리 탈모 으어 네 음 이거 대기실이었구요 저랑 qwei님 같이 그 동시에 발견함 저랑 qwei님 둘다 뭘로 할까요? 이거 공개해봐요 나 이거 말해야되나? 아니 근데 이거 림이 직공 안하시잖아요? 림이 의심받아요 이거 아! 직공하셔야되 연일 연일 연일? 누구랑요? 저에요 아 고스나리님이랑 몰라 할캐브님이 연일이면 림이 끊기면 나시면 됩니다 네 누구요?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저분 아니면은 고스나리님이랑 몰라 할캐브님 일단은 저는 저기 대체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qwei님이랑 저랑 같이 있었음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님들이 둘중에 적어도 중립직 한 명은 있음 한 대판 잡았으면 됐다 아 아이디 아쉽다 저 아이디 대입하면 돼 아이디 아이디 대박 야 맛있긴 하다 닉네임 대박 야 닉네임 맛있긴 하네 미치겠네 고스나리님 제가 지금 문신되는 사람이 엘링크님이거든요 엘링크님이거든요 아니 근데 고스님은 그 직업이 뭔데요 저는 여기서 너무 많다 직공 못해요 지금은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두 명 더 죽었어요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돼요 네 봐봐요 그니까 이거 엘링크님 가야돼 맞다니까 오리세요 두 명 더 죽었다고 몇 명이였는데요 방금 몇 명인데요 지금 지금 다섯 명 닉네임이 뭔데요 근데 그 분 이거 인게임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아 저기 그 그 뭐냐 저기 뭐 에 데키테이르 에 에 에 끝에 가 데키테이르 맞다니까 그 분 맞아 그 분 오빠 몰래 뭔가 너무 몰려다녀서 한 기차 눌렀어요 네 응 잘하셨어요 리윤님 직공해봐요 리윤님이 이제 맞으면 리윤님이랑 대지님 직공해봐요 저요 나리님 직업은 대충 예산가거든 네 대지님이랑 대지님 직업만 공개하면 돼 왜요 저는 그 저는 흉내정이고요 그 저 한탕이요 흉내정이는 일단 이따 다음판에 한번 확인해봅시다 네 아니 뭐 인게임에서 죽이는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 일단 그 림부터 직공을 좀 해주시래요 일단 지금 저요 맨날 까고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잠깐 그럼 진짜 이게 이렇게 되나 어? 그럼 그럼 나 우리랑 같이 다니는게 되는데 어? 아니 왜 그래요 왜 고장났죠 혼자 추리하지 말고 혼자 추리하지 말고 좀 알려줘 저 왠지 모르게 저거 연인이 구라 하기도 해요 어? 연인중에 오리 있나 설마? 아니 근데 연인 두 명이 그거일수도 있어 지금 아닌데 아닌데 어? 어? 뭐지? 망가지지 말고 망가지지 말고 근데 우리 모여있을 때도 살인이 일어났어요 두 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저기 아까 전에 그 대키테이루 님도 의심해봐야 된다고 아무도 의심 안하잖아 아니 근데 지금 상황상 그 분이 가장 유력하긴 해요 맞아요 그니까요 지금 유력하다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분 아니면은 그붓아니면은 그 몬루.. 어허 그 진짜 범... 뭐... 어디? 지윤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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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들어가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따라다니봐! 오지마! 응 오 실기라도 가실 줄었는데 안 가시면 되니까 지금 옆에 안 뒤였거든요? 찍히고 있었어! 나 억울해! 빨리! 빨리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공물 받쳐! 공물 받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하나 더 찾아야 돼! 아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몰라! 아 공물을 받치는 거구나! 그 뭐지? 오케이 오케이 응 아직까지는 그대로야 나리님 나리님 영매사죠 맞는데 그 알림직인데 정확히 뭐예요? 캐거 캐거 오케이 저기야 치킨 예 아이고 이러면 그냥 뭘로 할까? 이분이 그냥 연인중 하면 다 할까? 으음 의심이 되는구나 오 깜짝이야 뭐예요 아 뭐야 뭔 공물을 받쳐야 되는 거야? 공물이 어딨어? 아니 님들끼리 받쳐도 알아서 하자 아 나는 난 튀어야겠다 님들끼리 받쳐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물을 뭘 받쳐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니까 아 못 찾으면 저희 다 죽어요? 네 아이오이오이오 나 나 찾아야겠네 아이고 한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이참피처럼 돼있나? 공물씨 어디있어? 어 됐다 됐다 어 다행이다 고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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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요 아 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네 저 형님 혹시 그 지금 죽은사람 있어요? 지금 죽은사람 있는지 그 정보 그거 봐봐요 안돼요 저 다 모여있는데 일단 없어요 네 어 그럼 이거 연인중 한명이 맞는데 이러면? 이거 신고해야된다 아 애매한데 아니 이거 이름 연인중 한명이 확실함 이렇게 되면 저 한명이요 어 아카이브님 뭔가 되게 무서워 렉 때문인가? 핑이 핑이 좀 있어 저런가? 여기가 어 어 신고 신고하셨다고요? 이게 자꾸 몰려다니깐 오리가 못 죽이고요 그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연인을 달아야될 수 밖에 없어요 네 이거 연인이 일단 가장 관용성 높아가요 연인을 한명을 달아야되는데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상황을 본 연인들 한 사람은 몰루 아카이브님을 다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솔직히 밝혀봐요 근데 아 съ우기 왜 자꾸 나 날 날아? 아우 의심이 되긴 해 박하인브님 아 지금 에치에 따라서 저는 그쪽 주문 다 의심되어 그쪽 주문 다 토까지 타고 있어 엑제에 몰려다니는 거 자체가 문제야 맞아요 다utor다니든지 아 애초에 에치에 애초에 왜 자꾸 나린님 따라다녀 맞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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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안 대야 계속 나를 따라다닌거 아니 근데 이러면 일단 몰루아카이버님을 먼저 네 표가할되기 싫으니까 표가하면 안되니까 몰루아카이버님 달아요 나 이거 억울해 나 아니지만 해봐 아니 그쪽이 억울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저희는 저희는 일단 찾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 아니지만 해봐 아니 아니면 상관없어요 니미님 아니면 좀 유감이고 예 아니면 유감이구요 다 아니면 다 각오야될거야 왜요 왜요 무셨잖아 아니 왜 협박을 하세요 무섭게 무서워 2.0 와 완벽 저 퍼버리면 재미없을 수 있어 인정해 퍼버리면 인정해 내가 퍼버리를 많이 당해봤는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왜요 아리님 지금 몇명 죽었어요 지금 확인하지않돼요 기다려 기다려 어어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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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다니까 맞아 엘링크님이야 잠깐만 QWI님 엘링크님 엘링크님 QWI님 맞다고요? 아 QWI님 맞아 아니 바로 아니 저는 Advanced 아 맞지않아? 계속 저랑 같이 처음에 계속 저랑 같이 다녔다니깐요 잠깐만요 연인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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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흉내제기다니깐요 지금 아아 아아 그러네 오? 그럼 QWEI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빼지는게 맞는건데 아 지금 풀렸구나 아 됐다 아니 잠깐 그러면은 그 연인중 한명이 맞던거 아니에요? 맞던거 같은데 아 근데 아 지금 막판하려는데 너무 늦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돼요 진짜 너무 잘하고있죠 거의가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땐요 그 지금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잖아요 다리님? 아니 잠깐 서봐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뭐냐 그 아까 그 계속 오더내리시는 분 저희가 지금 계속 그분 판이 짜여지고 있는거 같긴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아 그분이 워낙 어? 만약에 근데 원래 그러시는 분이 맞는데 몰라요 몰려다니는게 뭐해 아니 근데 제가 봤을땐 지금 판이 판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아 일단 한번 해봐 해보고 해보고 하는게 나을것 같긴 일단 해보는게 맞음 다섯명 그럼 리윤님하고 대치님이 아니라고 했을때 좁혀지는건 두명이야 오케이 어 잠깐만 지금 다섯명 달았죠 큐다블리아님 가져 어? 이럼 아니 아니지 참깨지니까 빨리 게임整ty 빨리해 저죠 아니 이거 저 저 저 옆에 계신付 인계 6 저 한탕인데요 리유님 뭐라 했죠? 직업이? 아니 저 중래쟁이! 어? 잠깐만 이러면 저 추루키테이... 추루키테이 맞네 이렇게 되면 뭔 소리에요 지금 그냥 리유님 다라야 어차피 게임 몰라 지금 아니 아니 이거 닉이 맞은 왜냐면 지금 판이 다 닉대로 돌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러면은... 이분이다 이거 무조건 이분이다 리유님 프로프라스 게임 이기고 싶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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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양심을 양심으로 이번엔 양심으로 왜요? 아이 억울하네 아 펠리칸 뭐 아니었다고? 어? 으응 이즈 그랬어요? 근데 펠리칸이 왜 이 순위까지 이 향행동 안했지? 디 아아 당했다 그니까 왜 자꾸 뭉쳐달래요 너무 뭉쳐달래지 말라고 이러니까 게임이 루즈해지지 저는 이제부터 단독 행동하겠습니다 그만 싸우세요 그만 싸우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 싸우세요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요? 대찌님 그렇게 이기고 싶었냐고요 아니 제가요 하나만 말할게요 그 나린님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린님이 제껏 뭉쳐다녀요 계속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나린님 나린 근처에 2명이상 몰려다니면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 네 따라오지 말라고 아니 근데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이제 많이 따라오면 게임이 진행이 진짜 루즈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저기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 이제 제가 없는데 제가 대찌님이 싸울거니까 걱정마세요 네 저 오리 걸렸을 때 저 오리 걸렸을 때 저 오리 걸렸을 때 음 음 음 저 나를 보호할 수 있겠어 음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더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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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맛이 나지 그치 이랬게 오 뭐야 안가지잖아 가봐요 안가지죠 일단은 몰라 뭐야 여기 아니잖아 들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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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고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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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 왜 따라와 깜짝이야 룰룰룰룰룰 아 이거는 진짜 하기 싫어 아니 너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님들 뭐 뭐 아 뭐야 아니 아 저기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나를 안 따라오는 거니까 내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야 룰룰룰 룰룰 룰룰 아직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뭐 그냥 그냥 감추봐요 룰룰 룰 룰 몬루아카이브님을 해야겠습니다 감정 추리사님 그는 신이요 제 말 한번 믿어보시죠 오케이 나 아니면 돼 나 아니면은 오케이 그쵸 리우님 님 아니면 되잖아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 게임이 나만 아니면 돼 유감 근데 엄준님은 제 직업을 아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안한대요 유감이요 아니 이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욕을 남겨야해 헐시 갔어 그러니까 굳이 욕을 했어야 돼요? 어 욕했어요? 욕했다고요? 시발이 되엉 아 아 진짜 얼마나 불쌍하시며 나는 그냥 강의를 죽여놓고 시체 숨겨진 척도 있어 그 정도로 뭘 가지고 아니 싸우지도 마시라고 진짜 왜 싸우는 거야 이러면 내가 소통하면서 게임할 수가 없잖아 그래 가장 걱정인게 이거라고 소통하면서 게임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안조리씨가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 아 아 참 삐자 움직이셔야죠 움직이셔야죠 하하하하 그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이거 전체적으로 얘기해야겠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이 웃자고 하는 일에 왜 왜 왜 욕을 하는거 이게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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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전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보석 쪽으로 가면 되는거지 그렇지 아 진짜 언젠가 이런 상황이 아 오면 안되는데 열일차죠? 저요 꽤 됐는데요 첫방송 한번 해보세요 느낌표 첫방송하면 몇일이 뜹니다 일단은 2년 넘었습니다 아니 욕을 왜 하네 네? 재밌자고 하는 게임인데 그렇죠 싸우면 안돼요 아니 왜 자꾸 싸우는거야 싸우지마 아 이러면 사통말씀 못한다고 쟤 싸우지마요 진짜 아우 진짜 왜그래 이건 뭐야 뭐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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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이 난 뭐 게임말을 말랑거냐고 우윤님 하고 아니 아니 저 중에 반면은 없다 아니 반면? 어 그럼 거의 처음이잖아 거의 처음이잖아 어 그렇다고 왜 나만 나 나 뭐 하게 연락을 하시려고 공포님 사이즈 좀 늘려주세요 맨 밑쪽에 테스크 테스크 데스크 있거든요 그거 초대형으로 막혀주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 이거 대회 아니에요 님 그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대회만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안무 목록하기 톤이 바뀌는데 맨 밑에 제일 큰 걸로 제일 큰 걸로 에이 근데 이거 색깔 어떻게 맞고 초대형 초대형 대형 말고 초대형 아니 근데 나도 우리 거 싶은데 다른 사람 아 됐다 저 됐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인원에 비해서 맵이 좁은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실패 아 이런데비 맵이 좁긴 해요 솔직히 아니면은 오히려 진짜 좋은 맵으로 가는 건 어때요? 에잉? 맵 옮기자구요? 저야 좋죠 그 고나리사 하는 거 어때요? 지금 내가 직업이 도도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데 몰 그냥 몰이를 했는데 어 뭐야 따라가기 아 소통 방송하기가 좀 겁이 나긴 한다 안돼 에이!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케이 이거구만 멘트씨님 수고하셨어요! 솔직히 욕났을 때 진짜 빡세게 소리 지를 뻔했거든요 왜왜왜왜왜 소름이 돋는다고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잠깐만요 규칙을 정하긴 해야될 것 같아요 듣고 있어요 얘기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적어도 규칙을 이거 3가지 정합시다 아무리 화나고 연포 금지 연속법을 연속법을 금지시키고 두 번째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욕은 하지말기 음 그거는 욕은 하지말기는 원래부터 적용이 된거였고 연퍼블은 금지하겠습니다 왜냐면 연퍼블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해본적이 있는데 굉장히 루즈합니다 진짜 게임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3명 이상 10초동안 물려다니지마요 오케이 5초나 그정도는 인정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어쨌든 제가 일단은 일단은 뭐 싸우지마시고 그리고 제가 소통방송에서 가장 걱정되는게 이런 상황이었거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발 싸우지마시고 진짜 재미로 해요 맞아요 아니 뭐 고바쓰고 뭐 이러는거 다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싸우지마세요 진짜 이번에 싸운거 거의 처음이지않아요 고바닥 하면서 이게 소통방송하면 사람들끼리 모이는거니까 싸울 수 밖에 없거든 그쵸 최대한 존재하는게 제 역할이긴 한데 솔직히 원한 원한 하면서 열심히 죽고 죽이는 그런것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까지 싸운건 처음이에요 그쵸 곧씨나리가 삐져가지고 거리 두기까지 한거 그게 그게 가장 큰거였는데 이렇게 쓴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재미로 게임하는거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마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채팅 봐봐요 이건 지킵시다 자 오케이 alley 근데 적어도 예의를 시키면서 게임을 하는게 맞 그거는 맞지 그새 명이상으로готов해요 드래프adia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내가 뭘하던 이거 이것 чер evolve 드래프트 싫어 드래프트 싫어 드래프트 싫어 님들 저 2번이에요 저 2번이에요 저 너키 세븐 오오오오오 난 당황이 밝힌다 질문은 저기 우리 대치님 저한테 주면 안 돼요? 내일 로또 되는 나인데 로또 1등 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저 너키 세븐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사실 제가 너키 세븐이에요 맞아요 사실 아이씨 제가 너키 세븐이에요 하고싶은 직업이 떴는데 하고싶은 직업이 있는데 님들 이거 설명되게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님들 아이씨 직업이 총 3개에서 4개 정도가 떠요 그중에서 자기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 장식으로 고를 수 있어요 저 원하는거 떠서 원하는거 고를 수 있었는데 암살자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근데 이러면 다 나한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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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 죽이고 다닐거야 죽이지 아 아 11번 누군지 알거 같다 11번 누구에요? 아 하신분이 11번이구만 근데 뭐 직업이 없으니까 뭐 도망가 일단 진짜 조심해야돼 일단은 최대한 저기 미션을 하고 아 그리운 맵이다 여기에 하나망님 음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오케이 미션을 하고 미션을 하고 미션을 하고 미션을 하나 해보자 안돼 미션 weile 아 아 진짜 transformation 아 왜 진짜 안 휘어제나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하면은 오라는 조치가 찰떡된 금식 상 совет 가면은 오 오오 thirty guys 오 오 미션을 하고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이자 창원님 잘하시는데 유여어 멋진 데 멈쩘다 야 아미안님 품이라녀 이거 지금 심포인트 가요 여러분 네 아 젠장 죽었어 아 네 라니요 지금? 누구에요? 자.. 어.. 어디갔냐? 이름이 창원님? 그.. 헬리컨이십니다. 제가 스토커로 도스나리한테 추적을 걸어놨어요. 근데 제 스토커가.. 그 스킬이 리셋이 됐는데 근데 고스가 움직여요. 그래서 따라가봤더니 창원님이 계셔요. 아주 정확한 툴이십니다. 역시! 역시 내 찐님이셔! 그러면 다이죠? 아 그러네. 그러네. 도스를 따라갔더니 창원님이 나와요. 이거는 명칭하다. 야 그리고 이거 지금 죽이면 되는데? 과연 죽일까? 빵이야! 와 이것이 바로 스토커의 승기는?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아.. 어.. 아.. 야.. 취리는 좋았는데! 아 좋았다 진짜. 어..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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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아.. 스토커라고 말했구나. 배치 봄주님.. 정확해요. 사실.. 그래도 한껏은 쓰고 갔다. 한껏 하고 간다. 한껏 하고 간다. 네.. 나리님.. 제가요 7번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캐거가.. 캐거가 있었거든요? 캐거하고 싶었는데 암살자에게 쏠일까봐.. 아.. 일부러 안했는데.. 근데 암살자한테 끌었잖아요. 니가 치지 카메라? 그거를 밝히시면 어떡해요. 창원님 맛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맛있었냐고요. 창원님.. 맛있었대요. 그러지마요. 맛있.. 저는 맛없어요. 다음부터 펠리콘 걸려서 먹지 말아요. 맛없어요. 제가 1바였다니까요. 제가 1바였다니까요. 암튼.. 예.. 추리는 좋았지만.. 저기 암살자 때문에.. 추리는 좋았지만.. 암살자 물었었.. 심지어 암살자는 링크님이던데.. 맞아요. 그럼 살짝 칭찬해.. 칭.. 칭찬?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요. 제가 보안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보안관이 제일 힘들어요. 아.. 예.. 저.. 그.. 진짜 기분 나쁜게 고스.. 고스님보다 더 먼저 웃겼거든요. 근데 왜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쁠 만하네. 아니 뭐가 왜 나빠. 기분 나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아니 근데 뭐 고스님이고.. 이렇게 펠리콘.. 아.. 아.. 이거.. 제가 칼죽이어서 죽었고요. 이거.. 아.. 그냥.. 그냥.. 마우시던 범인님. 아.. 우유님 잘 죽였구나. 이거 우유님이 써셨고.. 고스나리님 폐거인 것 같거든요. 고스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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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고스나리님 죽었음. 우유님을 분명 따라갔는데.. 고스나리님이 죽었거든요. 야.. 저렇게 따라가는.. 저..어.. 엘링크님이.. 그.. 뭔 소리에요. 전.. 항상.. 소금같은.. 군대역과구요. 고스나리님이.. 사람 죽이는 직이라길래. 우유님을 죽여보라 했죠. 당연한거 아님? 근데 그 시치는 왜 신고하지 않았죠? 미미 죽였잖아. 미미 죽이고.. 미미 신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해. 저에.. 미미 신고했는데.. 미미 신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해.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우유님이.. 우유님이 썰었다며요. 오! 옵스타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본걸로는.. 그.. 그니까요.. 고아 고아 고아.. 고스나리님이 칼죽이라고 하셨어요. 우신김에 출첵 한번 시켜주시고.. 근데 우유님이 그냥 움직이시길래.. 한번 고스나리님한테.. 그럼 한번 우유님 죽여봐요. 우유님 죽여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갑자기 우유님이 안죽고 고스나리님이 죽어있고.. 우유님이 신고한거에요. 아닌가 팔로우 안하셨나? 아니 저는.. 그러면은.. 뭔데요 우유님 직업 뭔데? 말해봐. 저 자기만 해요. 아.. 그럼 우유님.. 우유님.. 뭐? 아 그러면은..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다가 고스나리게 크림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구독 한번씩! 빌려주시면 고스나리게 크림 됩니다. 감사합니다. 뭔 일이요? 난 몰라.. 하이! 우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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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하고 있는거죠? 아유 4인아? 아유 나코리안? 아유 스토리아? 맞아요? 믿어요. 앤처이 링크님이.. 솔직히 앤처이 링크님이 거의였으면 저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아니 솔직히 처음에 펠리칸 안 고르고 도도새 고르려고 했는데 실수로 펠리칸 찍었어. 아.. 하하하하.. 그래요? 아 근데 너무너무 귀엽게 얘기하십니다. 실수는.. 아 실수는 인정해서.. 그럼 저는 원신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신? 하하하하.. 원신? 원신이라고 하셨습니까? 아 맞다.. 아 맞다.. 나린님.. 네.. 타이날이 전설이 뭐하는데.. 되게 좋은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아 그래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방송에서.. 아.. 알겠어요. 뭐.. 하죠 뭐.. 제가 내일은 방송을 못하고 일요일날 방송할 수 있으니까 일요일날 한번 해보죠 뭐.. 아 타이날이 전설이 많은데 이야.. 딱 고스님한테 어울리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아.. 진짜요? 뭐.. 막.. 네.. 털리고 털리고 막 그런거 아니죠? 설마.. 털리된 것까진 아니고.. 네.. 윽 하면서.. 어.. 내가 독에 당했어 뭐 이런거 아니죠? 설마.. 그런건 원신에 안나와요. 아.. 그렇죠? 네.. 어.. 적어도 플레이어볼 캐릭터가 당하는건 아니에요. 뭐지?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좋으면서도 이게 어느.. 중간인 모르겠다 이거.. 네.. 꼭 보셨으면 해요. 내가 플레이어볼 캐릭터니까 타이날이가 자주 죽는건 맞는데.. 아.. 뭔가.. 아니 그니까.. 이제 그.. 플레이어볼 캐릭터인 타이날이 여행자 그런 애들은 안죽고 네.. 이제.. 마.. NPC같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은 살짝 독에 좀 찔려서 죽는 경향도 있긴 해요. 아 알아요 알아요. 몇번.. 몇명 죽은거 봤어요. 오 윤희님 돌아가셨는데 결국엔.. 어.. 아이고.. 아.. 아.. 우윤희님은 잘했는데.. 우윤희님은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우윤희님은 저기.. 의심하고 쐈신거 맞잖아요. 제가 한일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한일이 없어. 어.. 잠깐만요.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광장이랑.. 아니 마이공원에서 바로 나오면은.. 있는.. 그.. 복도거든요? 광장 바로 앞에.. 어? 이거.. 이거.. 우윤희님이 자경단이셨고.. 우완누.. 이거.. 룰.. 지금 우윤희님이 자경단이셨고. 이 장면은.. 그러면.. 이거.. 코드.. 다음판에 드릴게요. 자기가.. 적거나 펠리칸이나 그런얘지한테.. 아 근데 시체, 시체 그럼 혹시 이거 네 시체, 시체, 시체 아 시체면 펠리칸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그 체로키트님은 직업이 그 아니 근데 지금 직업을 말하면 안되죠 암살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리유님은 지금 뭔데요? 그렇게 자신있을 때 말해봐 저는 저는 거위요 거위 저는 거위구요 혹시 여기 그 캐나다로 있나 여기 일단 그러면 일단 아 진짜 애매하네 상황이 만약에 제 프로게스트를 좋아한다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거위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거위 제가 거위 아니 무작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 아니 그니까 제가 눈살기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나와가지고 아천을 빡채했던 거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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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서스트리퍼트 땡큐 아니 내 생각에 이게 우리 봐도 링크님 추리 허점이 보이는데 근데 엘링크님이 그 기세가 있어가지고 기세에 눌리네 솔직히 엄지님이나 권콩님 정도 눈치채만한데 아 잘 썰었 내가 만약에 보악이 안 넣었으면 그니까 근데 잘 썰었어요 우윤님은 잘 썰었어요 맞아요 잘 썰었어요 잘 썰었어요 제 직업 맞아요 맞아요 제 직업 가주세요 제 직업 좀 가지세요 제 직을 가져요 어 그니까 쓰레기라는 거 아니에요? 보안관이라고 있고 보안관이라고 있고 보안관이라고 있고 아니 링크님을 썰려 했는데 왜 먼저 페리크넌트 샷 해놓고 왔고요 능력을 쓰지 못하고 왜냐면 보안관이 잘못 썰면 나까지 썰리거든 뭔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쓰레기야 쓰레기 잘 썰어야 돼 잘 썰어야 돼 차라리 자경단이 좋아요 한 번밖에 못 썰지만 그래도 책임은 안 질 수 있잖아 책임 져요 의심 받아서 의심은 받아가지고 이제 투표로 죽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바로 시체가 되진 않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경단도 책임을 지긴 져요 너 앤 티앤도 근데 보안라는 카타 근데 보안라는 타고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위험하지 위험하지 웨어 라이 프랑 맞다니까 이제 좁혀졌어 끝났어 이거 이겼네 음 아니 근데 이러면요 그 이거 응콩님 알지기래요 알지기래요 어떻게 알아요 잘가요 채팅 아니 근데 지금 저거 직공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 암살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 눈이 가장 그게 있어 몰라요 저도 이거 몰라요 그럼 그렇게 자신 있으면 말해봐 웨어 라이프라우 웨어 라이프라우 웨어 라이프라우 웨어 라이프라우 그럼 그쪽은요 그쪽은 뭔데요 그쪽은 지금 시하고 있는 거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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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혹시 영어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프리즈 챗 투 잉글리쉬 일단 저 어 어 이거 아 끝났다니까 이거 이건 맞다 어 그래서 재미있게 리유님을 고르면 어떻게 될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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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진짜 노잼대임 오케이 잘 가시고요 암살자 아시죠 알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2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솔직히 죽으니까 허점이 너무 잘보여요 링크님 허점이 너무 잘보여요 죽으니까 맞긴 해 아니 가운데에 자꾸 다 몰려다니는데 이러면 죽일 수가 없잖아 검은쿤님 좀 죽일라고 맞아요 아니 근데 그 몰려다녀 몰려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님이 그 암살자라고 그 하셨을 때 님 저 안 도망쳐요 이러셨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자 링크 보이시죠 들어오세요 한번더 들어오신답니다 근데 근데 제가 그 뭐지 님한테 역으로 제가 암살자인 처음에 연기하려 했었거든요 뭐였는데요 직업이 저 저 진짜 거위였어요 진짜 거위 어 진짜네 아니 생각보다 거위는 그런 생각했냐면요 암살자구를 죽일라고 했는데 거위가 암호요 솔직히 근데 그 뭐라야되지 그 암 무작위에서 생각보다 거의 잘 나와요 음 맞아요 무작위는 생각보다 거의 잘 나와요 근데 캐나다가 캠 캠 캠 오스카님 들어와요 일부러 시작도 안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건 50% 확률이었거든요 남은 직업이 복수자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서 남은 직업이 오셨습니까 시작 다시 부스자는 무조건 있어?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복수자가 누구였지? 이러면 저 빨간색이 그거네 OUTUX 해봐 1등 1등 쾌 세іє 오케이 게임 안해 게임 안해 다행히 여러분 솔직하신거 아니에요? 1번인데... 제발 1번 1번 오케이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여러분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1번인데 만약에 저기 막 자경단 오케이 여러분 저 12번이에요 저 저 2번입니다 2번 이거 조심해야겠네 저 6번이요 저 저 10번이요 10번 4번을 봐봐요 4번 제가 거위를 골라볼게요 와 멋지다 저 7번이에요 7번 저 10번인데 저 10번인데 저한테 행운 좀 줘봐요 행운 좀 로또 내일 1등 될 수 있게 이번에도 럭키 세븐 아이 무작이네 고스님 몇 번이에요 저 사실 11번 저 10번인데 저 고릴게요 저 사실 11번 저 사실 11번 저 사실 11번 보세요 보세요 님들 방금 보셨죠 저 10번 했을 때 무작이 눌렀습니다 왜 미안님 봤어요 저 사실 11번 나 탐정 뻥치지 마요 음시님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아 음시님이래 음시님하고 가장 안 어울리는 직업이잖아 음시님 ... ... 요게 힘들어 룰로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왜 와요 오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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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고프님 고프님 몇 번이세요 안 알려줌 안 알려줌 이 알려주면 재미없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래자니지마요. 안녕하세요 오?! 오 Tony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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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вствуйте 계 Winds가 버스가 버티는 도оде 이건 제출입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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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n muut ót a Giuno 너는 아미언이 너무 싸우다 1초에 왜 아미언이 왜 갑자기 편이에요 저 편 안 넘어올어요 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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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있어요 그 그 저희가 연속법을 금지라고 하셨잖아요 전판에도 고스비 펠리콘에게 워크 첫판으로 가셨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더 먼저 간 링딩동 님이 있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 회의 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판에는 고스를 조금 살려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는 그 뭐지? 괜찮아요 아니 저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죽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 악자 하나 그러면 무슨 색깔이에요 저 저 저 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네 파란색 옆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제 말도 안 들릴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하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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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한데요 아니 아니 리우님 리우님은 티가 났어 아니 아니 네 티가 났어 도시나리가 봐도 딱 봐도 아 리우님이구나 딱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네 제가 골목에서 죽였잖아요 사람을 다 빠지고 나서 네 오른쪽으로 빠진 다음에 어 누군가 죽이는 걸 봤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빨간색이 마지막에 갔으니까 빨간색을 몰고 갈 생각을 하고 근데 왜냐면은 리우님이 그 들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거쳐간 인물이 몇 분 있어요 근데 네 거쳐가자마자 리우님이 저 보자마자 바로 죽였거든 그리고 신고를 안하면 됐어 신고를 안하고 좀 띵 드렸다가 신고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신고를 바로 하셨어 예 티가 나게 리우님일 수 밖에 없어 아니 아니 예 아 너 역풍 맞아버렸는데 네 역풍 맞아버렸는데 하하하하하하 상황이 리우님일 수 밖에 없었어 진짜 저 저 억울하진 않지 솔직히 저 좀 흔들리지 죽여도 지금 지금 저도 너무 어 억울함이 억울함이고 약간 아 뭔소리에요 골스나리가 제일 억울하지 않아요 퍼블 당했어요 어그 제일 억울한 사람한테 억울하다고 해봤자 뻔데기에 주름 잡는 건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억울함이고 그런거에 떠나서 지금 너무 헛걸해 이거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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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저 추리는 잘한거 같은데 아우 아우 오리는 진짜 너무 어렵뿐하다 오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오리 안 골라요 하하하하 저 오리 걸리면은 딱 티가 나요 네 아까 저 원래 지금 저 원래 도도새거든요 근데 결투 도도새여가지고 먼저 도도새를 잡고 나서 저희가 투표로 죽어야 되는데 그 미션을 하고 있는 도중에 리유님께서 죽이신거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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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어요 생각해보니까 나쁜애 사과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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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야말래 오 우유님 우유님 잘 오셨어요 아야말래 하하 아니 아니 근데 어 약국 약국에서 범죄골목 가는 길에 있었어요 일단 엄지님은 아닌게 확실하고 일단 너무 대해놓고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직업을 맞아요 전 순수한 거위에요 하하 하하 아 맞다 그랬지 근데 거위는 안탈차가 죽이는거 같아요 안 뜨더라구요 아니 그 거위랑 한탕이 안 쏴지지 않나요? 아니 링딩동이 가셨네 아아아 개꿀 뭐구나 링딩동 님은 튕기신건가? 응 튕기셨나? 아이고 요이님 잘 사요 그래서 아 뭐야 링딩동이 요이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랭댕동이 요이님이잖아요 아 요이님이셨어요? 아 요이님이셨어요? 네 나 몰랐어 나도 몰랐어 왜 모르고 계세요 아 근데 의상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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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님이긴 하네 보니까 에 누가 요이님이야? 어 요이님이셨어 그럼 일단 누군지 모르겠다 땡 아 단판에 갑니다 오케오케잉 와 네 엄지님은 절대 못가요 너무 뻔해 비히 못가 대놓고 공개를 해버리셔가지고 맞아맞아 누가 다 좀 죽여줘 암살자만 없어도 그니까 아무튼 결투도도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저기 그 리유님한테 결투도도씨 미션하는 도중에 죽어가지고 아마 미션 다해도 결투도도씨가 안 떴을 거예요 우유님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우유사람이 미웠는데 키퍼튼이 안 떠가지고 왜지? 왜 안 지지? 라는 생각으로 입이 죽었다는 사실을 간과를 하셨구만 아니 근데 저 그 어제 그 추리 아니 그 전판에 좀 추리는 쩔지 않았어요 전판에 전전판인가 전판인가 아무튼 쩔긴 했어요 그 미유님 검을 당하셨을 때 아니게 됐네요 우리는 이제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친구 피카츄 라이츠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랑 모두가 친구야 아니 그거는 아니 갑자기 갑자기 아 젠장 아 아니 솔직히 억울한 걸 다 떠나서 일단 진짜 가방이는 죽이고 갈려있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보면은 아 그냥 걸려도 한 년이라도 죽인다 라는 생각만 미유님 가방님 동생이지 참 맞아 그거는 몰랐네 아예 막상 그 형제는 서로를 죽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뭐 이렇게 때려가야 그러지 않죠 가방님은 원래 그런신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형피 형피 형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미지관리 다 이미지관리 이미지관리 아 이미지관리요? 여기 눈싸움 중이에요 눈싸움 어디서요? 눈싸움 어디서 어디에요 안내해봐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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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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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로가 어디야 지금 여기 골목 골목범죄에서 정말 오래 있었습니다 여기구만 오케이 이사랑 이사랑 그 다음에 리우님 동료가 여기서 한 10초?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한텐 추리는 안지하여 의미가 없지 않나요? 뭐야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 고수님 고수님이 죽으신 자리도 여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그 죽이 고수님을 죽인 사람이 리우님이잖아요 아니 아닌데요 아닌데요 야 근데 제대로 잡긴 잡았다 근데 근데 생각해 보니 제대로 잡으시긴 했네 이러면 엄지님이 죽었거든요 응? 얘 배당 아래쪽이라고요? 저 거기서 엄지님 본거 같은데 그래서 엄지님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엄지님이 죽었잖아요 지금 지금 엄지님이 죽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지님 사형 저 저분 공부할래? 아 감콩님 본거 같은데 근데 밑에서 제가 예언을 살짝 갔거든요 근데 살짝 옵스카님일 수도 있지 않나 비난 계열을 본거 같은데 솔직히 그 지금 검콩님도 창원님도 둘이 다 독산돼가지고 여기 창원님이랑 검은콩님이랑 옵스카님이 세 분 중 한 명 의심되는데 거 저 검은콩벌레님 가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딱 중앙에서 봤거든요 밑쪽에서 아 지금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이 옵스카님 뿐이에요 아 옵스카님 뿐이 아닌데 아 미션이야 흠흠 고카 콩 다 마시 다 마시 쓰면 또 먹지 또 먹지 다 마 척척하 지금요 아까부터 나리님 방송소리가 들리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에? 나리님 방송소리가 들려요? 아니 근데 어떤 어떻게 들리는지는 알고 있어요 말하지는 않을 건데 왜 들리는지는 알고 있고요 하아 인생 고수님 고수님 하아 인생 고수님 고수님 네 그 가방이 있잖아요 그 그 저랑 그거 저랑 형제잖아요 가방인가? 알았어요 장면 근데 형 영킹road님 이 어... 가방이 방틀로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하핳 뭔 소리야 그냥 알아 만절이십니까? 하하핫 당연히 형제분이시니까 앞으로 자주 좀 놀러와요 아니 아니 그 뭐야 잡았네 맞네 잡았네 아니 근데 저도 진짜 처음에 안살자 2번이라고 얘기하다가 10번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1킬하고 죽은 사람 조용 진짜 퍼블은 참 재밌었다고 한다 역시 악사답게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하고 일단은 인사 두려워 한 명이 받아줬거든요 가방인님이랑 비베님은 좀 떨어져서 하세요 게임 님들 두 분 서로서로 방해 드리기가 되세요 네 왜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아리님 연속 퍼블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켜드리겠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아 물론 제가 오리가 되면은 퍼블은 안 지켜드릴게요 두 번째로 죽이죠 오케이 들어오셨다 저기 화윤님하고 아미안님 들어오셨나요? 이미 왔는데요 지금 뭐 말인지 이해했죠? 류인님 지금 떨어져 있기네요 근데 아까 그 소리가 들렸어요 방송 소리가 확실히 들리긴 했어 약간 떠주세요 얼굴은 소리가 아니라 저희 목소리인데 게다가 류인님 목소리도 들려가지고 아 결말부터 들어봤는데 맞다고 하죠 저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시작하시죠 오케이 렛츠 뀌우 드래프트고 예 누가 들어오신거지? 아니 어라? 바꾼다고? 뭐에요? 다행이다 아 바뀌었구나 오케이 모드를 바꿨어요 모드를 바꿨어요 아 모드를 바꿨구나 뭔 모드에요 이거? 이건 뭔 모드에요 이거? 그냥 1번 아니 근데 드래프트 모드로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어? 드래프트로 되어있는데 지금 예 드래프트로 되어있어요 드래프튼데 아 그냥 인원 인원이나 우리 인원 그런거 바꾼거 같은데 13명이어서 다 썼어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근데 드래프트는 보정 아닌가? 오케이 여러분 저 럭키 세븐입니다 저 저 럭키 세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럭키 세븐인데요 거짓말이에요 아 제가 럭키 세븐이요 아 님들 다 조용 제가 럭키 세븐이요 제가 럭키 세븐이요 아 제가 럭키 세븐입니다 제가 럭키 세븐인데 무슨 소리예요 제가 7번이요 아 내 덜이다 고시나리 등장 그럼 전 8번 할래요 조용 아 복수자 복수자 부럽다 일단은 미윤님이랑 미윤님이랑 아까 7번이라 하신 분 누구인 저 저 7번이요 저 저요 아미언니 차칭은 보류를 받게 해주지 여보 이랑 아미언니 얼른 들어와요 안 돼 그기름 안 돼 고수님 고수님 왜요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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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자 부럽다구요 리윤님 뭐 고를 거예요 저요 저 저 무작위 고를게요 거의 고를 거예요 네 저 사실 거의 골랐습니다 그럼 전 이제 11번 할게요 아니 근데 혹시 고수님 2번이신가요? 왜요? 복수자 부럽다 이러신 거 보면 고수님 2번 같은 게 쾌거다 입구꺼탕하네요 고바 왜 고바예요 가지마요 아 근데 진심 배고프긴하다 나린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칼지개요? 네 제가 나린님 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썰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진저고 이 나린이 먼저 썰었네 막 이런 거 나린님 저기 오늘 리우님 먼저 썰어도 될까요? 어 안돼요 아뇨아뇨아뇨아뇨 안되요 안녕하세요 무직전 일단은 좀 더 추리해보죠 안녕하세요 일단은 일단 나는 저기 그 뭐냐 미션 좀 하고 고수님 네 고수님 가드 1회 사용권 누구 먼저 퍼블시키고 싶으세요? 아니 저는 누구 먼저 퍼블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운명이 결정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 고수님을 중유시키는데 이런 거는 하면서 퍼블링 어? 어? 화면속은 또 매번 링딩동님 뭐든지 대입하여야 하는데 뭐든지 대입되면 링딩동 되는 게 아니라고 링딩동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대입이 대학입학이에요 아니면은 그 식 대입할 때 그 대입이에요? 안녕하세요 무직전 식 대입할 때요 네 뭐라고요? 식 대입할 때요 식 대입할 때요? 링딩동 이야기가 나와 네 사람 자 일단은 우리 규칙을 정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멍쳐 다니면 안 돼 우리 고수님 안녕하세요 고위입니다 고수 찍었어 엄크면은 인정 엄크면 인정 잘가요 아미야님 안녕하세요 무직전생 이세계가서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일단은요 QW이 언니 뭡니까? 아니 씨 안녕하세요 무직전생 이세계가서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QW이 언니 뭐냐니까요? 네네네네네네 아 그래요 전판 같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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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이 언니는 전판에 뭐였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거 암살자 없으니까 암살자 없잖아요 제가 직업 다 물어보고 다닐건데요 근데 무작위로 암살자는 어쩔 수 있죠 뭐 하긴 뭐 지금 공개하는 건 좀 안이긴 하니까 진짜? 어 우주님 수겼나? 아니 엉크 뜨셨나 보다 아니 그 아니 저는 뭐 저는 그 공개할게 아니 씨 고맙습니다 아미야님 저 거의요 저 거의요 거의 잘자요 거의예요 거의 거의는 뭐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 건 어 저 쾌거예요 왜 저만 하시나요? 네? 아니 아니죠 알림직이래요 잠시만요 누가 쾌거라고요? 어차피 쾌거는 말해도 죽인 사람이 쾌거 몇 번이요? 그럼 안 죽이겠죠 예 쾌거 안 죽이겠죠 안 죽이죠 신고해봐요 창원님 갑시다 쾌거 이거 몇 번인지 알겠는데? 쾌거가 누군지 알겠는데? 쾌거 있어요 기억해요 네 쾌거 알림직이라고만 해줘야죠 몇십 번인지 저 기억해요 지금 그래서 쾌거 몇 번이셨어요? 쾌거 창원님 달아야 돼 흠 지켜줄게 고스나리 흠 흠 나리님 왜요? 저 같이 좀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지 않을래요? 어디셔요? 여기서요 에이 가방에는 절로 가세요 대체 무슨 얘기하실려고 저희 되게 진솔한 대화를 할 거예요 벌케부터 겁나잖아요 네 그래 저희 병원 어? 하하하하하하 에? 왜? 쾌거 없는데? 오 창원님 창원님 대신께서 어 그 몇 번 나오셨어요? 예? 아 우유님 튕겼다 결국엔 아 신다 우유님의 귀여운 목해들 못했다니 돌아가는 거 몇 번 나오셨어요? 어 3번이랄까? 어? 3번? 3번? 3번 무작위 아니에요? 어떤게 3번이라고요? 아닌가? 이거 돌아가는데 대체 저는 케거를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아니 저 케거니까 찍지 말라고요 순서 순서 케거 몇 번이라고요? 순서가 몇 번이었냐고요 3번이었다니까요? 11번입니다 찍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가요 애초에 그리고 저는 케거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케.. 케거 QWEI님 아니? 박수 네? 와아 아 애초에 3번 무작위 찍었던 걸로 아는데 네 아 그랬을거에요 3번이 무작위 1초 5초 다들 머리가 좋으시다 나는 내 번호밖에 기억이 안나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그거 그냥 적어놓은 걸걸요? 파이 갰어요? 파이 알림친밖에 기억 못해요 지금 나머지 사과 기억 안나 아 진짜요 아하 쟤 개귀엽네 진짜 어? 어? 저도 세었네 야 잘하셨네 창호님 야 멋지다 멋지다 이번엔 멋졌다 야 오리라고 의심을 딱 하게끔 만든 다음에 자기 찍게끔 했네 잘하셨다 이건 확실히 잘했다 응 잘하셨다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이제 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변신해야겠다 네 전 나린님 안증이고 지켜드렸어요 야 근데 참고로 뭐였어요? 근데 이거 색깔 어떻게 바꿔요? 저요? 17분만 저요 님들 근데 이거 색깔 어떻게 바꿔요? 오 멋지다 저는 탐정이었어요 1회베도 탐정이었어요 색깔 어떻게 바꿔요 했는데 검은색 스킨을 껴셔야 되는데 님들 이거 색깔 어떻게 바꿔요? 어? 창원님 저랑 셋이 같네요 예 어? 이렇게 가요 어허 색깔 바꾸신구만 좀 검은색 거 쓰세요 좀 검은색 거 쓰세요 저 이거요 저 저 녹색입니다 녹색 어허 색깔 바라바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무직장장 이승일같은 이제 저녁으로 샐러드만 먹으니까 배가 엄청 고프네 왜요? 나린님 다이어트해요? 네 예 예 오와 고창님 이리로 와보실래요? 네 거기 있어도 뭐 다 들려요 네 나린님 그거 알아요? 저 오늘 얼공했어요 오 진짜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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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닉커방에서 링크님 얼굴을 알고 있어 저는 사진 한 번 보내줬잖아요 하개 코쳐 제가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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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7번 내가 7번 내가 7번 내가 7번 내가 7번 내가 7번 나 원하는거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저 7번 내가 6번 저 1번이요, 1번. 저 1번입니다. 저 7번이요. 저 무작위 무작위다. 배고프지만 참아야, 눈이라. 1번 지금 밝혔는데 암살자 넘을 레전드. 아니, 이거 봐라. 아니, 이거 봐라. 아니, 변장 술 싸네. 아, 암살자 없다. 위험하다. 게임 위험하게 됐다. 흉내쟁이가 잘해야 된다, 이거. 흉내쟁이가 잘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인원이... 인원이 11명? 아니, 고수님 저한테 그... 아니, 고수님 저한테 그... 누명 씌우지... 그... 부담 주지 마세요. 어어어?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들키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문제 있어요? 아니, 아니, 해보라고 하면 돼. 흫흐흫 론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그给E Environment 그라그라그라 가방님 앞으로도 자주 놀러 와요. 아시겠죠? 대답? 네! 오케이. 들으시자. 재밌어요? 오케 미션 완료 미션 커버에이트 뭐야 대찐님 먼저 돌아가셨잖아 그 예배당 아랫길 에서 있었어요 이랑 같이 발견했어요 예배당 아랫길이요 아닌데요 근데 그 죄송한데요 예배당 아랫길에 고스님이 예배당 위에 있었고 저랑 고스님이 보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투명우리 있으니까 투명우리가 증인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아니 이거 제 생각에 이거 투명우리긴 한가? 아니 근데 예배당 1초에 엄지님이랑 제가 같이 확인해서 투명우리가 죽이고 간 걸 저희가 발견한 것 같아요 음 음 음 투명의 변자기는 어려운데 형 근데 이번 이거 판이 좀 어렵게 나왔다 진짜 저 무작이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물론 나도 부작했긴 했는데 얼마나 빡치자 키면을 가겠는데 어? 3번 눌렀어 저 저 저 저 그거요 그거 저 저 2번이거든요 그 이거 뭐지? 저 흉내쟁이에요 2번 네? 저 2번 흉내쟁이요 제가 흉내쟁인데 7번 무작이 아닌데요 저 2번 흉내쟁이는 이미 밝혀진 거라 이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저 엄지님이랑 리윤 중 한 명 구란데 네? 흉내쟁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흉내쟁이를 밝혀버리셨으니 이거는 뭐 흉내쟁이 중 한 명 구라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아우 왜 이렇게 안 쳐지는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는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안 했을 수가 아니 제가 맞을 수가 없는 게요 저 약국에 있었는데 아닐지 근데 엄지님 누가 죽인 거예요? 아니 이거 아 아니 저 약국에 있었다니까요 저 약국에 있었다고요 음 시체발견 위치가 어딘데요 일단 아니 일단 이거 시체발견 위치가 어딘데요? 일단 저 시작적으로 딱 그거 하시지 마시고 근데 검은콩님일 수 있으니까 아직 확실하게 하시진 말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아래로 내려간 거를 검은콩님이 아래로 내려간 걸 보기나 저 약국에서 아니 정답이예요 아까 저랑 지금 창원님이랑 성당 아래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죠 창원님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잖아 일단 우리들이 있었을 때 아니 근데 저 아까 성당 가봤거든요 한 번? 네네네 근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고문콩님 아니야 이거? 전 애초에 약국에 있었다니깐요 아니 애초에 말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성당에서 발견했으면 내가 아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 다음에 트럭키테 테키테루 아니 몰라요 저분을 만났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제가 약국에 있었다니깐요 아저씨 으흠 누군지 모르겠다 나린입니다 이거 왜요? 왜 저에요 갑자기 이거 나린입니다 왜요? 왜 나에요? 왜 나지? 왜 나지?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창원님이 여성분이실지 몰랐어 저 남잔데요? 남자라고요? 네 목소리가 너무 여성틱한데 예 예 남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거 왜요? 왜요? 검은콩이 또 왜요? 아니 그 이거 이거 제가 봤을땐 검은콩이 맞는거 같아요 지금 저희 통틀어서랑 검은콩님 말이 아예 말이 다름 봐봐 제가 보기에는 검은콩님이나 리언님 둘중에 있는거 같고 미션만 하려면 종 울리는거 인정 아니 그 의심이 되는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전 진짜 약국에 있었고 근데 저는 진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고 저 검은콩님이 지금 가장 상황에 따라 말이 다름 다 다 다 말이 달라요 아 그럼 이거를 일단 이거 제 생각에 검은콩님 일단 먼저 둘중에 한명이 맞다는거네 맞을 수도 아닐 수도 근데 이거 아니 지금 일단 조회수가 없는게 검은콩님이 가장 말이 다 다르다니깐요 아예 이런게임인가 이런게임이긴 해요 맞아요 서로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서로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검은콩일 수 밖에 없어 아예 말이 말이 그 저희는 말이 똑같은데 검은콩님이 말이 혼자만 달라 검은콩님이 혼자만 그게 달라 가방님이 저랑 좀 비슷하시군 저도 모르겠어요 아이 태태태태태태 야 아니 너무 억울하네 나 나 왜이렇게 억울해 나 왜이렇게 억울한게임이 원래 억울해 원래 이런게임 맞아요 네 WN님 잘하시는분 일단은 미션좀 해볼까 이제 쥐잡기를 네 네마리잡고 다섯마리잡을때 종이 울려가지고 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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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창원님이랑 저는 예배당 왼쪽에 있었어요 예배당 왼쪽 그니까 들어가는 입구쪽에 있었거든요 저희둘은? 전 예배당 오른쪽에 있었는데 바로 전 리유님은 아닌거에요? 그쪽에서 핑크님을 못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핑크님은 아닌거 같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그 예배당 그 아까 제가 봤을때 그 위쪽으로 갔던거 같은데 아니었나? 그 아무튼 예배당 위쪽으로 한명이 지나가긴 했었거든요 그쵸? 그 왼쪽이 골목길로 지나갔었는데 한명이 왼쪽 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시체를 발견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시체를 발견하면 어 잠깐만 그러면 검은콩님이 오리가 맞았네 하아 그거 뭔지를 모르겠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일단 한명 잡아가지고 일단 지금 이거 스쿱패도 상관없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솔직히 이미 한명 잡고 간거여서 일단 어우드팀님 출퇴 감사합니다 넘기고 복지다 쓰레 방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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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찍힌거야 저거? 저거 왜 찍힌거야? 뭐야 왜 찍힌거에요? 뭔가 왠지 모르겠지만 불쌍하셔 아 배가 고프긴 하다 확실히 역시 다이어트는 힘들어 하지만 해야돼 이제 해야될 시기야 아 먹자 먹자 이렇게 후투티 훨씬 좋네 아이디가 아이디가 훨씬 좋아요 훨씬 귀엽고 좋네 먹자 먹자보다 후투티가 더 좋아요 앞으로 그걸로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골피날 방송 자주 오시고 8월달 이벤트 할거니까 꼭 하시고 왜요 검은콩님 왜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구구동 못한다고 방송을 경크입니다 경크 참고로 저는 리우님 찍었었어요 검은콩이 저 영핑크님이 제가 예배당 밑쪽에서 있었는데 영핑크님이 떨고 지나가셨거든요 그 더블 리아님이네 예? 아니 근데 경크라고요? 그 예배당 위여? 그 예배당 위여? 그 예배당 위여? 예배당 위? 그 밑쪽 내려가면은 뭐지 쪽 복도라고 해야죠 네 성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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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분 떨고 그냥 하시는걸 봤거든요 그때 뭐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 그것만으로 확신을 할 수가 없는게 일단 죽였다고 해서 지금 그 바로 신고를 누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 그 그 오리였을 때의 그 말투랑 되게 비슷해 그럼 제가 숨어가지고 죽이는걸 봤어요 그냥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연핑크님 잡은 게임 끝나는거 아니에요? 에 에 끝남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유님하고 이거 그거다 두 분이다 안되겠다 난 2분 찍어야겠다 아니 저 아님 PWA님 아니 PWA님은 아닌거 같은데? 낡아네 PWA님인데 아이고야 이러면 게임 끝났다 근데 이게 그거 뭔 게임이야 흠 음 고스님 고스님 네 직업 뭐예요? 고스님 직업만 알면 되거든요? 님 직업이 뭐예요? 유 접어라 기역 직업 뭐예요? 님 직업이 뭐예요? 아 직업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직업 뭐예요? 아 저 연예인인데요 연예인 아 그래요? 이 변장술사가 있어요 지금 뭐 어차피 뭐 다 이제 몇명 없으니까 알려줘도 되겠지 뭐 저는 복수자에요 복수자 복수자 체크 뭐라고 하교를 비 맞으며 어 나 지금 봤어 하교를 비 맞으면서 하셨구나 솔직히 화날만해 어 집에 가는데 비 맞으면서 하교하거나 집에 이렇게 가는거는 그래서 화날만하지 인정 야 가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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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오셔놓고 고스내를 먹기에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달달하니만 달달합니까 제가 맛없다고 고민하는데 맛있다 맛있게 먹어주시니 다행이네요 다시 뱉어요 빨리 여기다가요? 네 뱉어봐요 빨리 다시 뱉어봐요 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요 자 저기 옥스카님 저기 말 이쁘게 개말고 댕으로 끼시는게 어떻습니까 아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다이어트가 힘드네요 저 그냥 질라고요 이 게임 뭔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야 키토비아님 어서오세요 제가 가방 가방 안에 첨배네요 가방 안에 들어오신걸 축하드립니다 잘다 하라고 다이어트 나 죽었지 오 나 안죽었네 이거 경크입니다 경크 경크입니다 이거 경크거든요 살았다 그럼 이거 일단 이러면 일단 QW EI님이 제 발 앞에서 썰긴 하심 아 그래요? 누구집 제 앞에 누구 한 명 있긴 했는데 한 명 제 바로 앞에 있었음 누구인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게 아니라 지금 죽으신 분이 케그인거 아니에요 누가 누가 썰었죠 에?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지금 제 앞에 뭐 3명이 저 포함해서 총 3명인가 2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 앞에서 누가 한 명이 썰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군지 색깔이 고분이 아닌가 저거 잠깐 딴것 좀 하느냐고 잠깐 예쁜말로 정화 알요 오케이 근데 이거 제가 봤을때는 QW EI님이 확실하다고 보인긴 하므로 아니에요 QW EI님 아니라니까요 몇번 얘기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런 창원님인데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맞아요 아니 저는 그 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상황이 아하 왜 그러지 QW EI님은 왜 찍으셨지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거 딱 봐도 아 근데 내가 그걸 못 봤어 아 젠장 잠깐 심부름 잠깐 하느냐고 그러고 있었구만 젠장 그걸 봤어야 했는데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분명이 맞는데 이거 그냥 저기 찍어야되는데 왜요 그 일단 QW EI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랑 같이 먹혔거든요 아니요 같이 먹혔다고요 네 그리고 그 거의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근데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잠깐 뭐 하느냐 못 봐가지고 그러는데 빨간색이 했거든요 QW EI님이 지금 가장 의심스럽긴 해요 저는 아니 근데요 저는 아니 아니 근데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게 빨간색이었거든 아니 근데 고스님 근데 확실한게요 그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제가 다 잡았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데 근데 지금은 뭐 잡을 수 있을만한게 없잖아요 가죠 이거 뉴즈할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를 일단 제가 지금 몇 마리를 잡았거든요 제가 언제 낮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아니 근데 고스님 고스님 네 지금 복수자라고요? 지금 복수자 살아있나? 복수자 제가 복수잔데 뭐 끝났지 게임 아니 근데 저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전 연예인이라니깐요 저는 아 아니면 그럼 이거 PW님 아니라고 계속 하시는거 보면은 이윤님이나 고스나리님이요 아니 아니 근데요 아니 창원님 보세요 아니 지금 계속 지금 이거 계속 묻혀가지고 하는 말인데 지금 계속 우리를 제가 다 잡았다니깐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근데 리우님 가야될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흠 응 리우님 같은데 나는 몰라 빨리 빨리 하고 빨리 쉽게 하고 다음 게임 하고 싶어 나는 갑자기 지금 연예인이 나왔잖아 그럼 일단 아니 일단 아니 아니 근데 만약에 갑자기 콤벌레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은 리우님이 가장 의식스럽긴 해요 아니 아니 일단 일단 아 이거 너무 나다 이건 아 아 뭐라고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니 야 내가 그걸 못 봤어 누가 죽였는지 보질 못했어 아 아니 아니 진짜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진짜 오리가 두 명 살아있고 펠리콘이 살아있고 거위가 한 세 명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진짜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이걸 거위가 의견이네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님들 님들 조용히 해봐요 네네네네 아니 아니 근데 아 조용히 해봐요 아니 아니 어 어 쩍 쌍으로 지금 흉내쟁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딱 봐도 리우님이잖아 심지어 그래서 나 리우님 찍었다고 계속 저 리우님 계속 찍었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저를 리우님으로 찍었는데 공님으로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저희를 아 큐떡려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자 리우님 잠시만 들어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리우님을 이길 수 있었을 때가 어떤지 알아요? 제가 그 QWN을 몰아왔을 때 리우님 PWN이 투표했으면 몰랐어요 게임이 맞아요 아니 아니 갑자기 저를 투표하시라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저 사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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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리우님 투표 안하 맞아 펠리칸 나빴어 가방 가방님 나빴어 자 이번엔 맞판 하겠습니다 네 키우키우 아니 근데 저번에 창원님이 어 유리하게 만들어진거죠 가능성이 근데 가방님 덕분에 확실해진거는 펠리컨을 잡을 수 있었고 아 한눈만 안팔하셔도 바로 잡고 혼내는건데 확정된 상황인데 어 어 됐어요 됐어요 아이고 콩님 가셨어 어 버스 방장 아 저 방장이에요? 빨리 레디에어어어 예스 콩님이 튕기신거지 나가신건지 모르겠네 뭐 그 튕기신거면 형은 그 모든건 있는거였는데 잠깐만 아니 창원님이 그 모든건 너같이 아니 아니 저한테 왜그래요 리윤 저한테 왜 이래요 진짜 리윤님 와봐요 리윤님 말한거에서 앞뒤가 안맞는거 뭔지 알아요? 제가 키 더블위안님 몰았을때 이건 절 몰았을때 근데 갑자기 키 더블위안님이래 리윤이래 리윤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사람들은 뭐야 왠지 시작하면은 왠지 시작하면은 검콩님 아 컷당있어 이럴거 같아서 시작을 못하겠네 시작을 못하겠네 방송 소리 아이 근데 근데 왜 아 나 컷당했어 자 그냥 레디해요 마판 가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리윤님 그 거위중에 뭔가 그 뭐라야되지 되게 고수분하.. 만약에 엘링크님이 오리가 아니라 거위였으면은 이미 무조건 졌어요 아이고 레츠고 자 마판입니다 여러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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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아 5번 5번은 아니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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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솔직하시다 너무 솔직하시다 아 1번 펠리칸 야 펠리칸 나왔어요 펠리칸 부터 죽여가게 아 누구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여기야 여기요 가방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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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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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그 북북 찢어지는 소리가 막 나요 마이크에서 고망이 찢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리유님이랑 가방이님 방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방풀하고 있진 않은 저분 둘이 서로 그 방송을 끄고 있네요 저 두 분은 서로 현피까지 뗄 수 있는 사이예요 네 네 언제든지 협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메세지 도배관리 미련 화이팅 아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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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고수님 이리로 와봐요 싫어 이제 안갖고 와라 나 이거 하고 와라 이제 싫어 난 누가 하더라도 위둘리기 싫어 이제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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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형의 비밀을 받아야 돼요 아 퀘스트 받으러 오셨나요 저 형의 비밀을 받다니깐요 따라다니지 마요 따라다니지 마요 저 형의 비밀을 받다니깐요 퀘스트 받으러 오셨나요 저 형 우리 저 형 기각합니다 뚜루루루 Against баг 고수님 아, 아 아, 아, 아 내 목소리가, 내, 내 목소리가 들리라요? 내 목소리 들리나? 하윤님 발사님 내 목소리 들리라? 안됩니다 하윤님 오케이 네 아까 침샥이랑 님 같이 있었잖아 네? 이거 보니까 리윤 님이랑 가방 님이 어, 리윤 님이 돌아가셨구나? 가방 님하고 응 왠지 모르게 하윤 님이 가방 님을 죽여가지고 이걸 리윤 님도 같이 죽은 거 같아요 아, 저 그 정보 하나 듣고 바로 헤어졌거든요 아, 잠깐만 가방 님은 아래로 가셨고 저는 위로 갔고 아, 그래요? 그럼 침샥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저분들이 밑에 복도 있었는데 한 분이 근데 가방 님은 아래로 가셨고 님은 위로 갔는데 신고 난 건 니네요? 아, 저 혹시 몰라서 뺑 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형제 2명이서 죽었네? 놀랍요 오케이, 오케이, 후투 님 알겠습니다 오 마을구 오히려 좋아 고스날이니까 근데 두 명이 예배당 아래에 한 분이 춤추고 계셨는데 그게 어떤 색깔이었지? 아 장에서 있대요 네, 신고하지 마요 발견해도 어디에 신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일단 네 그럼 후투 팀은 일단은 누구 한 명을 같이 다녀요 그러면 그 괜히 죽을 수 있으니까 네 3명 이상 몰려다니는 건 안 되는데 두 명까지는 괜찮아 네 아직도 죽으면 불쌍터 일단 서유님, 님 의심하고 있음 네 네 와, 요이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아, 맞아요 네? 뭐? 요이님 하세요 요이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요이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고스날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시윤이 하세요, 목소리 투표로 죽여도 되나요? 뭐라 아니 아니 스트리먼 난데 아니 스트리먼 난데 나만 갈 꿈 당하고 있어 싫어 진짜 네? 뭐야? 아, 저는 지금 다 말하면 안 되는데 보안관이요 어 어 화요님 한번 죽여봐요 누구요? 화요님 화요님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푸트티님이 자기 자라고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고하신 저희가 뭔가요? 일단은 일단은 신고했으니까 그 제로 받읍시다 맞아요 맞아요 신고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캐거같네요 네 정문은 억울하다 정문은 억울하다 그럼 리핀 누님 지금 말해봐요 지금 말하면 인증이 말해봐요 지금 지금 말해봐요 그러게요 그래요 잘가요 네, 잘가요 아, 판이니까 뭐 두 분 먹었으면 됐어요 맞다 아, 근데 리윤님이랑 가방님 죽인거는 이거 노리고 죽인거 같애 저 리윤님 죽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가방님이 죽을 줄 몰랐어요 저도 그럼 가방님은 누가 죽인거죠 대체? 어, 버니님 왜요? 알고보니까 아니, 왜왜왜왜왜 ach hopping 자, 이미 장의사가 거의 장의사가 신고하지말라했는데 신고한 긴간 부터 이미 의심이 차서 아 누가 죽였... 죽였어요? 진짜 이게 누구예요 제가 복수해줄게요 어디있어요 저 복수할 수 있어요 누구 복수 해줄까요? 누구애여 이미 죽었으면 복수 불가능 나린님 나린님 네네네네 엄지님 죽여봐요 오케이 나를 뭐였지? 기억이 안나 그 뭐였지? 네 있어요 아니 틀면 안돼 나만 다 몰라 여러분들만 알고 삐져서 갈래 그냥 자 미션하고 이때 이때 미션하고 자 자 자 눈에 마주쳐 어? 아니 그 여기 찐님하고 신고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신고하시죠?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야 아니 근데 창원수님이 써봐요 뭔 소리예요 저 배티님하고 있었는데 그 창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그렇다는 조용히 해주세요 사실 조용히 해주세요 고스트롤 고스트롤? 몰라 나 감정 가는대로 오메이자 죽일거야 여기요 네 왜 스킵했어요 좋아요 예 예 엄지님이 저한테 직공을 하셨어요 창원님이네요 직업.. 직업이 뭔데요? 그리고 그리고 제발 창원님 찍어요 고스트롤이 왜요? 직업이 뭐냐고요 그니까 저걸 보고도 몰라요? 제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 갑자기 쏘신 다음에 직속으로 신고하신거여가지고 저기요 저기요 제가 휴민해정이잖아요 내가 님 실패를 쳐줄거라 생각해요 설마 저한테 그러세요 그렇게 그렇고 옆에서 쐬지 마셨어야죠 아니 손 쏜적도 없는 근데 흉내제기는 흉내제기에 당할만해 아 몰라 이게 대체 님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깝다 흐흐흐흐 아니 그리고 아 펠리콘 없네 펠리콘이야 이미 사람죽인거 3명이 봤어 이미 사람죽인거 3명이 봤어 이미 사람죽인거 3명이야 뭐 2명 죽였으면 됐다 아니 아무것도 안했는데 죽어버리는데 그냥 겟이님 엄지님 겟이님 3명이 봤어 아니 근데요 제가 썰려고 썬겨 rada 진짜 기약이 젊은 pied bowls adays 팀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